안녕하세요 대잭팟입니다 오늘은 딴게 아니구요 유저분들 뭐 덱 상담하고 신규 유저 그거 하려고 하는거에요 지금 영상을 따로 찍으려 했는데 이게 화질이 제일 좋아서 크기도 이게 깔끔해요 편집하기 크기 큰 창으로 하니까 화질이 굳어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제 했었는데 영 아닌거 같아요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시 하고 있죠 자 그럼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너무 낮에 했나요? 음 죄송합니다 룰루랄라 카카오 게임 네 여러간거 게임 나오네 어 안녕하세요 콩진호님 안녕하세요 김대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콩진호님 김대건님 반가워요 오 바로 좋아요 눌러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받으면 너무 기분 좋더라구요 좋아요 어따 쓰는거에요? 그건 몰라가지고 받으면 좋은거죠? 시청하시는 세 분 감사합니다 저 킨지 미리 공지 안했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u god bless 드래곤 블레이저님 굿굿 자 보상받구요 보상받구요 어제 거의 못했죠? 어우 왁스 받았네 저 잠시 채팅은 거의 못보고 공략 영상부터 찍을게요 화질이 좋아서 화질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테고리요? 카테고리가 뭐죠? 에? 35랩 돌돌 장비 괜찮으시구나 장비가 지금 괜찮을 수가 있어요 지금 장비 새로 나왔는데 카테고리가 어떻게 바꾸는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수익하는 것도 바꾸려 했는데요 보니까 뭐가 돼야 된다더라구요 뭔지 모르겠는데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조회수 조회수가 아니까 아 구독자가 천이 되는데요 카테고리가 어딨죠? 아 여깄네 게임 베리디어라 아 드래곤블레이즈로 바꿔야 되는구나 드래곤블레이즈 감사합니다 카테고리도 변경했어요 어떻게 바꾸지? 이게 왜 베리디어라 되어있지? 어? 아 그렇군요 바꿨어요 적용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39층 자타 잘 알려드릴게요 성공률 95% 이상 압니다 지금 신레이드 장비 지수스테 최고 미.. 아 감사합니다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제니님 반가워요 돌돌 이따가 덱상담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공략 영상 찍느라 잠시 어 제가 편집하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이 악세 나온거랑 해가지고 시작해서 공략 찍으려고 해요 자 잠시만 제가 안녕하세요 최윤성님 반가워요 잠시 제가 어 10분정도 10에서 15분정도 공략영상 할거라 아마 멘트 제가 채팅 못 읽어 드릴거에요 마음 상하지 상하지 마시길 바라며 공략영상 할게용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면 어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공략영상 찍는데 채팅을 제가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아주 잘 보여요 다 보여드릴게요 실은 부끄러운데 이러면 실은 이렇게 채팅을 잘 보고 있어요 네 잘 보고 있었어요 어헴 오해하지 마세요 자 하 저건 그냥 드래곤밀리지 보고 있고요 시청하시는 6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하 아하 멀티플레이가 좀 돼가지고요 일단 준비해 놓은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략영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후 아악 너너너너넛 놀리는거 아니에요 아仔 후 안녕하세요 대제빡입니다 오늘은 신규 및 복귀 유저분들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제가 덱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번째는요 아주 기체적인 것부터 심층적으로 도움되시는 도전자 던전이라든지 아니면 레이드 파밍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스킬 카드는 어떤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칠태량을 뽑고 어떤 초월들이 아직도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글로도 요약해서 공식 카페도 올릴거고 제 영상에도 올리겠습니다 글로도 올릴게요 글로 이미 정리한게 있는데 그건 일단 안보여드렸어요 아직도 랭커분들하고 저희 길돈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많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고대 용해부적을 11만원짜리 공짜로 주고 있죠 근데 켈비 5.7% 했구요 자 보상도 많이 받았죠 현재 복귀나 현재 접속하시면은 이제 악세사리를 주는데 고대 용해부적이란게 정말 사기적이에요 그래서 꼭 다들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마 두개정도 구매해서 파밍 캐릭터랑 아마 추석쯤에 지금 제가 원래 붉은 원숭이랑 이렇게 황금 기사단에 불을 찍었는데 두개짜리 이제 쓸만없죠 자 장비하구요 이런식으로 장비했죠 자 옵션 좋구요 자 일단 공략을 들어가면요 현재 장비부터 하기보다는 어떤걸 소환해야되고 어떤거를 그 영웅을 써야되는지 그걸 알려드릴게요 동료에 보시면요 첫번째 중요한게 랑랑 반 아린 첸 모모가 있어요 지금 신규든 복귀든 지금 칠테랑 선택권 받으시죠 그러면은 전 첫번째로 아린을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소환사가 악강이나 울강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들은 버퍼로 잠시동안은 쓸거에요 네 만약에 악강이 있으시면은 아린을 뽑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없으시다면 무조건 아린을 칠테랑으로 받는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자 어우 깜짝이야 화면 커지고 날라 그래서 아린을 일단은 복귀 신규 그냥 통합해서 말하겠습니다 아린은 칠테랑 선택권으로 받는게 최고구요 왜냐면 딜량이든 버퍼든 거의 최강의 효율을 뽑고 있습니다 현재 어딜 가나 다 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게 모모입니다 모모 성기사 모모 유일한 칠테랑의 성기사구요 각 직업이 유일하게 하나씩밖에 없죠 엄청난 공격 증가와 엄청난 고정 데미지 그리고 엄청난 방어 기타 등등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가 회복도 가능한 아이입니다 폐기 스킬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모모 같은 경우는 있으면 도전자 선진 모든게 다 쓸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개는 거의 탑 클래스를 달리는 아린과 모모구요 아린은 칠테랑 선택권으로 받으시고 초월같은 경우는 모모같은 경우는 초월 중에 카미엘이 있어요 저는 못했지만 카미엘을 아크 선택권으로 받으셔서 뽑는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현재 저희는 초월 위상이 다 울강이 다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효과에 보시면 요즘은 이제 신규시면 쉽게 찾을 수 없는 것들이지만 카미엘 악강으로 모모를 만들게 되면 이 마법 공격력을 채울 수가 있어요 또 화이트엘은 기존에 있는거니까 이거를 아크강화해서 랑랑도 뽑게 되면 더 엄청난 효율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보유효과가 아크강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미엘을 추천드려요 그 이외에도 보유효과가 더 올라가는게 있지만 공량영수이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요한거는 초월 위상들을 이용해서 기타 칠대라고 뽑는거에요 제가 왜 선택권을 그 귀한 아크 선택권을 모모한테 쓰고 아리는 칠태랑 선택권을 쓰라 했냐면 성기사랑 소환사는 누구나 다 갖고있는 초월 위상 울티 이상 울티급은 직업이 다 있어요 칠태랑은 하지만 소환사랑 성기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사랑 성기사는 무조건 선택권으로 얻으시길 바라구요 만약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선택권 하나에 칠태랑 선택권 하나에 그리고 강림 아크 선택권 초월 아크 강화 선택권을 한장씩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규나 복귀일 경우 복귀도 한 9월 1일인가 그때부터 안하신 분들은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부터 하신 분들은 무려 두장을 줍니다 현재 모비진을 까시면 아크 선택권을 받을 수 있어요 모비진을 까시면 이거 꼭 기억하시고 도움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아리나그 모모로 하셨으면 이건 무조건 필수입니다 하시고 나면 그나마 도전자 던전 한 7층은 돌 수 있을거에요 기존에 있는 뭐 이 위상들로 하시면 그 다음에 뽑는게 뭐냐 하면은 가장 그 다음에 추천한게 반입니다 반 크로노스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반은 있는게 좋아요 현재 최고의 탱커이자 딜러거든요 적 방어력도 감소시키고 기결도 시키고 거기다가 모든 데미지 받는거 증가시키고 무슨 뭐 반격도 하고 아군 주요 능력치 증가에 물리 공격력 증가 그리고 자신의 물리 공격력 그리고 받는 데미지를 모두 증가 적 공격력 감소 걷다가 적 전체 공격력 감소까지 그래서 어마어무시한 효율을 뽑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어력 깎구요 얘는 기본적으로 요런식으로 적 전체 물리 데미지 받는거 증가도 하니까 효율이 엄청 좋죠 물리랑 반 아리나그랑 반은 효율이 좋아요 모모랑도 케미가 좋습니다 이 아이는요 만약에 선택권이 하나 더 있으신데 그거를 크로노스를 뽑으시겠다 그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보유효과 좀 저희가 챙길만한게 신규나 복귀가 가까운 그리고 먼 이걸 카밀 악강하시고 화이텔 울강하시면 울티를 받고 화이텔로 랑랑을 나중에 뽑으실거면 악강하자마자 61%가 증가하는거죠 그리고 저희가 두번째로 꼭 챙겨야 되는겁니다 이거는 모든 고수분들이 동의했어요 무슨 뭐 굳이 안뽑아도 된다 그런 얘기 안해요 왜냐 크로노스를 아크강하 선택권으로 받으신 다음에 반을 뽑으셔도 되요 모든 직업만 동일하면은 그걸 아크강하를 재료로 해서 초월의 정수 300개랑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로노스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신규 분들은 딜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거에요 그러면 크로노스 아크강은 웬만한 복귀 유저라는데 추천한다 복귀 유저들 충분히 사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분들 그렇게 되면 일단 크로노스는 복귀 유전의 신규에 따라 혹시 복귀도 할 수 있듯 신규도 만약에 과금 넣으면 충분히 할만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헬리오스는 직접 뽑으셔야 돼요 헬리오스는 아직도 쓰입니다 아직도 쓰여요 이거는 뭐 증명의 탑을 깨든 뭘 깨든 필요한 아이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뽑아야되요 쿨타임 감소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둘 다 아크강을 하시거나 울강만 하셔도 8%가 증가하구요 아크강은 12% 그럼 헬리오스가 필요가 없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추천드리는 거에요 신규 분들은 헬리오스 쓰게 되는 거고 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추후에 나올 다른 패왕 성기사를 대비하거나 당장 뭐 샤리트나 뭐 여러개 갈때 쓰실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아직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천드려요 이거 다음에 초월 어떤게 아직도 좋은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번째 아린 선택권 모모는 초월 선택권 잠시만요 그리고 반은 웬만하면 크로노스 선택권이 좋을 수 있지만 만약에 신규시면은 크로노스 선택권보다는 초월 위상에 있는 전설의 데스카론 울티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크로노스를 뽑으셨더라도 크로노스는 아직도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반은 초월의 데스크라운으로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뭐 카메일하고 크로노스 선택하라는게 아니고 카메일은 무조건 하는게 좋구요 그 다음이 크로노스입니다 안되면 이제 트리플S 50장에 정수받는 그거를 받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식이요분들은 크로노스 안받고 만약에 트리플S 동료 30장에다가 그걸 받았다 초월의 정수받았다 하면은 바로 이 데스크라운을 반으로 하시면 크로노스가 거의 필요가 없어집니다 거의 완전히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을 재물로 폐항을 강림하시면 되요 전 이미 반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크항을 하시면 되요 아크항을 할때는요 재료가 대략 정수 230개 동료 28개라 저렴한 편입니다 이정도면 자 그러면 이제 다음거죠 마지막으로 필요한게 바로 첸 바로 제가 말씀드린건 기본적인 틀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인 틀이 강합니다 예 이거 4개만 있어도 세요 뭐 웬만하면 다 돌구요 도전자 던전도 10층 때까지는 돌아요 예 근데 20층이나 20층 23층부터 38층까지는 그냥 고난의 연속이구요 그거 관련 공략은 올리 올릴거에요 주후에 대략 알려드리는거에요 덱은 어떤게 돌릴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식으로 진행하구요 엄청 많은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첸이에요 왜냐 블랙헤븐이 초월위상이 있지만 얘가 부활이 가능은 해요 하지만 폐항은 부활을 못합니다 블랙헤븐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첸 같은 경우는 유일한 폐항 부활 러에요 네 유일합니다 현재는 얘 말고는 폐항을 부활시킬 수 있는 애가 전무합니다 얘도 엄청나게 많은 버프랑 힐량을 자랑하구요 심지어 켈베로스에서 얘 하나만 넣으면 애들이 죽는 일이 없다는 그 유명한 아입니다 그리고 작전체가 받는 마흡 데미지도 15% 증가하는 아주 그냥 필수죠 얘는 네 지금 필수만 4개 소개시켜드리는거에요 필수 없으면은 뭐 결장이든 모두 하기 힘듭니다 월드부에서 반이 많이 빠지는 추세지만 이 아이조차 블랙헤븐으로 뽑는걸 추천드려요 왜냐 사제 같은 경우는요 의외로 몇개 없어요 블랙헤븐 있구요 파라엘 있구요 그리고 보덴에 보면 이제 마나 랜디가 있어요 그리고 각성에 보면은 메르세데우스가 있구요 메르세데스 타이탄에 보면은 테티스가 있어요 페르세스랑 테티스 하지만 이 테티스는요 도전자 던전 39층을 매우 쾌적하게 돌릴 수 있게 만드는 아이여서 그냥 울강을 만드는 것도 좋을 정도로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그걸로 얘는 강화 그니까 얘는 체만대쓰기엔 너무 부적합하구요 페르세스는 만약에 있으시면은 재료로 써도 되지만 지금 현재 약탈전에서 기용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하고 있어요 어딨니? 어딨니? 약탈전 약탈전이 어딘가 여기 있는데요 잠시만요 약탈전 약탈전 약탈 여기있다 여행의 분노 보시면 길드 점령 약탈전에서 아군 전체의 물리공격력을 133% 증가 사기죠 너의 죄를 봉하라 스킬 사용시 적의 반대 물리됨지 2배 그냥 사기입니다 하지만 얘조차도 폐왕 첸에 비하면은 찌끄레기입니다 아림 모모 심지어 반한테 반한테랑 비교해도 너무 꾸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르셔도 돼요 그리고 뭐 학성 메르세레스도 거의 안쓰이고요 네 물론 블랙헤븐보단 얘가 좋아요 근데 어차피 한건 별로 못해요 마나랜디는 샤리트에서 아직도 기용을 합니다 샤리트 샤리트에서 샤리트와 싸우는 바르만 가족의 공격력신가요 아무리 칠테랑이 쎄도 바르만 가족을 버프하는게 헐 나요 네 메르세레스로 뽑아도 되지만 블랙헤븐도 그렇게 쓰지 않아서 블랙헤븐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요 신규 복귀 유저로는 메르세레스가 없으니까 블랙헤븐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필요없습니다 네 차라리 메르세레스는 나중에 뽑으세요 증명기탑 할거면 그정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파라엘 같은 경우는요 사제인데 있는 분이 드물죠 예 초월은 네 드뭅니다 신규 복귀는 특히 토끼녀 아 당근녀 그래서 블랙헤븐을 폐항강리만에 쓰는걸 추천드립니다 왜냐 신규들은요 이 다섯개의 초월하고 선택권 밖에 없거든요 그럼 선택권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얘네로 만약에 반 뭐 첸 그리고 이온 랑랑 미유 를 이렇게 뽑으시면 아까 아크강화해서 뽑으시면요 보유효과가 현재 울강으로 되어있는 공격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공격속도 증가 28% 39% 5대 위상들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다는거죠 효율적일 수 있다는거죠 신규 복귀 유저 기준으로 기존 유저한테는 이게 별로 안좋습니다 기존 유저들은 블랙헤븐을 악강을 안했을 수 있거든요 페르세레스 악강을 하지 페르세레스를 악강하지 누가 블랙헤븐을 악강을 했겠습니까 저처럼 저같은 경우는요 잘 몰라서 첸을 선택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리는 마그리트 아크강 해놈게 있어서 그걸 버렸죠 이 다음에 중요한게 바로 딜러입니다 이때 중요한게 철에 어떤게 아직까지도 살아있느냐 하면 딱 다섯가지로 추려져요 첫번째 셀레네 두번째 페르세스 세번째 헬리오스 네번째 크로노스 다섯번째 테디스 이 이외엔 싹 다 필요없습니다 물론 루시엔 있으면 좋아요 물론 폭시 있으면 저도 강화했어요 참고로 최근에 폭시 있으면 골렘에도 좋아요 하지만 어차피 얘네로 다 써요 어차피 얘네로 예 뭐 골렘가면 이온을 빼고 랑랑을 넣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예를들어서 뭐 예를들어서 뭐 히드라를 가면 이온을 쓰지 절대로 낭낭 안 써요 왜냐면 얘네는 마덱 골렘은 마법 데미지에 약하고 히드라는 물리 데미지에 약하니깐 상극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히드라는 마법 데미지에 진짜 면역이 센 편이에요 예 엄청은 아니구요 그리고 심지어 골렘은 물리 데미지가 거의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 들어가야 합니다 절반정도 하지만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거죠 헬리오스 뽑을거니깐 버퍼있구요 예 그래서 그나마 딜러중에 살아남은게 셀레네입니다 예 제 디온의 악강은 이미 반으로 갖다 버렸죠 셀레나 같은 경우는요 유일한 혼종아이죠 리월도 있지만 유일하게 씁니다 얘는 물리 데미지나 마법 데미지로 변경이 가능하구요 거기다가 정밀사격 및 각가지 스킬들로 상대편을 이제 방어들 깎거나 아니면은 방어들 깎는 경우는 이제 별로 장비에 있는거죠 깎거나 뭐 데미지가 엄청 증가해서 거의 사기적인 딜량을 뽑아냅니다 심지어 노강 에드보다는 더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아이들 아까 말한 다섯개의 아이들은 있으시면 좋구요 셀렌이 있으면요 특히 이 네개를 뽑았을 경우 셀렌의 하나만으로 딜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린도 딜이 세요 예 모모도 약한건 아니구요 반도 반격 셉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설명했으니까 제가 아까 화이트엘을 왜이렇게 강조했냐 왜냐 이미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모모로 카미엘 모모를 카미엘로 카미엘 아크강하로 뽑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랑랑이 이제 중요하죠 랑랑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메테우스 제가 흑형이라 부르는 이 프로메테우스를 만약에 이미 아크강하가 있으시면은 예로 하신게 나아요 하지만 만약에 마법사 뭐 울티강하가 아무것도 없거나 뭐 다 동일하게 있는데 화이테일이 있다 화이테일을 이왕하면 보유효과 있는 마법 데미지를 늘릴 수가 있겠죠 61%까지 카미엘과 조합을 해서 그래서 만약에 무난하게 사냥하고 싶다 하면 랑랑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는 골렘에서 슈퍼4레이즈 깊다 랑랑 추천드려요 뭐 골렘은 뭐 막 폭시 정도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폭시도 많이 안쓸겁니다 네 아직은 써요 언제까지 더 쓸지는 몰라요 저 아직 폐가 7마리밖에 안되가지고 근데 제 말은 신규 복귀 유적 기준이라 굳이 있으면 쓰지만 갈아도 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폭시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20%는 해요 네 저처럼 10%나 5%가 힘든거지 자 그러면 도적같은 경우는 일단은 랑랑같은 경우는 이미 설명했구요 이온같은 경우는 요번에 패치가 돼서 상당히 강 해 젖 습니다 옛날에는 맥강이 아닌 이상 쓸모가 없다는 구데기 소년이었는데요 패기는 이런식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웬만하면 블랙 블랙이 아니죠 블러드 윈드로 뽑으시길 바래요 만약에 궁수도 다른게 있으시면 해도 돼요 악강 하지만 셀레네는 웬만하면 아직도 쓰니깐 킵하시기 좋습니다 제가 왜 폭시가 쓸모없다 했냐면은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뽑으셨다면 골렘이나 히들 할 때 그냥 랑랑이나 2원 하나 빼고 셀레네 넣으면 돼요 네 그럼 끝입니다 네 그럼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얘네들 버프들이 엄청 좋아서 네 필요가 없습니다 폭시도 필요없어요 있음 더 좋겠지만 자 랑랑 같은 경우는요 엄청 귀엽게 생겼죠 네 하지만 실제로 필드에서 보면은 극혐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랑랑도 있구요 그리고 미유 같은 경우도 그레이스올로 뽑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뭐 딴게 있으시면은 딴걸로 뽑으시면 돼요 뭐 크리오스라던가 초월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게 제가 갖고있는 페르세스 그리고 크리오스요 한 2주동안 잘 썼나요 2주 3주 네 얘같은 경우는요 엄청 딜량이 좋았는데 이젠 고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악강으로 뽑으시는 게 많습니다 이걸로 그냥 미유를 뽑으세요 셀레는 쓸만하지만 쟤는 쓸만하지가 않아요 구덱입니다 넷 전혀 안좋습니다 켈베에서도 꾸지고요 네 히드라에서 꾸지입니다 얘네 노강 기준이에요 걔는 악강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도적같은 경우 미유는 얘는 태그에서 좋습니다 태그 매치 네 그럼 이제 실태량들이 어떤게 좋을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모모, 첸, 아린, 바는 기본적으로 다 뽑아야 되는 것들이구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베이스에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방 같은 경우는 결장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아레나 태그에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요 다음 랑랑은 이제 뭐 길드 모험이나 뭐 이런 데도 좋구요 뭐 길드 점령전 뭐 약탈전 뭐 나쁘지 않아요 좋다는건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뭐 다양한 월봄 캘리베에서 쓰는 분들도 있구요 추천하지 않아요 뭐 예를들어서 뭐 골렘에서 원탑이고 하지만 pvp 플레이어 버츄얼 플레이어 그냥 플레이어들에게 싸우는데 안좋고 pve는 좋습니다 컴퓨터랑 투과 싸우는거 는 좋아요 네 니가 뭐였지 아무튼 네 그리고 미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태그나 결장 즉 아레나나 아레나나 이제 태그에서 매우 좋은 효과를 보여주구요 케르베르 쓰때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는데 존진 정확히는 어 랭커분들도 편히 갈려서 그래도 미유 좋다고 하더라구요 필수라고 거의 그래서 켈베에서 쓰이고 태그에 좋고 아레나에 좋고 뭐 이런식입니다 하지만 물몸이기 때문에 반이 없다면 쓸모가 없다는 평이 많아요 예 특히 아레나에서는 자 궁수 이용 같은 경우는 이 구데기 이 스타크래프트2 프로비우스 대가리 에흠 에흠 를 있다고 들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히드라 원탑입니다 현재 많이 좋아졌대요 네 이정도로 많이 좋아졌대요 네 그래서 현재 채팅이 보이는데 일부러 공개각 때문에 말 안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어 이온이 또 딜량이 어마무시하고 또 딜량이 어마무시하고 패기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정도로 자 그래서 이온같은 경우는 블러드 인절뽕은 좋고 웬만한 PVE 컨텐츠에서는 랑랑하고 동급으로 좋습니다 네 하지만 단점이 이제 거의 지금 삐까삐까한다 들었어요 네 삐까삐까삐까추 네 제가 봅니다 포켓몬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동료는 완벽 정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다섯가지 중 페르테스 빼고는 굳이 뽑아도 나쁘진 않지만 안 뽑는게 좋아요 왜냐 그냥 그 제가 말한 애들 있잖아요 헬리오스랑 크로노스 걔네들 보유효과 빼고는 이제 그냥 혼을 모으세요 그래서 폐항을 강화하세요 보유효과 챙기는 비용보다 얘네들 차라리 강화 맥강해가지고 그걸로 싸우는게 훨씬 좋습니다 맥강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무시를 못해요 이 맥강들은 스탯 상승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신규 분들도 잘하면 5% 안에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쉽게 특히 지금 별린이 리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한 공략대로 하시면 오늘 당장 시작하시면 별린이 리그 5% 안에는 쉽게 듭니다 예 다 정보조사 해왔어요 별린이 리그 보면 미유를 첫번째로 받고 막 2호원을 선택권으로 받고 막 난리났어요 그냥 혼돈의 카오스에요 그냥 아린하고 뭐 뭐 둘 다 없는 경우도 있고요 반이 있는데 체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엄청난 혼란의 도관입니다 예 저도 원피스가 생각나는 폐항들이네요 원피스 네 자 얘는 뭐죠? 초파 조로 공략 영상에 잠깐 한번 드리블을 치겠습니다 아린같은 경우는 어 니코로빈 체는 나미 모모는 이건 뭐로 해야되냐 몰라 상디 이 나무 이파리에 물고있는게 담배가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비슷하네요 미유는 여캐가 두개밖에 없는데 몰라요 얘도 몰라 아무튼 얘 루피로 하죠 그냥 루피 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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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옵션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기 주스탯인 지능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힘캐면 힘 지능이면 지능 힐러나 탱커면은 체력이 있어야 되죠 웬만하면 실러나 탱커여도 지능이나 음 힘은 갖고 있는게 나아요 탱커여도 탱커만 하는게 아닌가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갑옷은 이 아이들과 다르게 무조건 회피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에요 없는거 있는거 차이 큽니다 적중이 요즘 하도 높아서 그리고 이제 신발이나 나머지 갑옷조차도 저는 현재 체력이 있잖아요 이 체력보다는 상태의 매력이 배했습니다 결국 갑옷의 최고는 크리티컬 데미지 감소 상태의 매력 증가 그리고 주스탯 회피입니다 이게 1티어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신발 보시면 상태의 매력 디버프 두개 있는게 좋죠 이게 최상입니다 조합이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요 이게 최고치 옵션이라는 뜻이고 주황색이 어디있니 주황색 같은 경우는 최대치 바로 아래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이나 뭐 빨간색 뜨면은 아 옵션 좋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나마 빠져도 되는게 굳이 막 상태의 매력을 여러개 해봤자 증가되는 옵션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의 매력은 최소 2개 상태의 매력은 최소 2개 상태의 매력은 최소 2개 상태의 매력은 최소 2개에서 3개 그리고 디버프 저항은 2개 정도를 추천합니다 이 모든 장비 4개를 합쳐서요 그 이외에 체력이 붙거나 방어도가 붙거나 그냥 끼시면 됩니다 네 체력 굳이 막 띄울 필요 없어요 이제 체력은 직고리만큼 올라갑니다 이 가보세요 있어봤자 직고리만큼 올라가서 12만 밖에 안오르죠 지금 체력이 몇인데 그래서 이렇게 했구요 파밍 캐릭터는 항상 이런 악세사리를 악세사리를 끼시면 됩니다 이거는 모두 다 받으셨어요 하나 만약에 이 황금기사단이나 뭐 이 원숭이가 없다 하시면 대결 들어가시면 코인상점이 있어요 코인상점에서 아이템 보시면 장신구에 준비된 모험가의 반지 있어요 네 이걸 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정도로 뭐 장비를 대충 설명했는데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장비들을 얼추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요런 식으로 아까 보신 그대로구요 7항의 장비 같은 경우는 조각을 요일던전에서 모거나 푸시알림 뭐 이벤트하면은 차곡차곡 모으셔서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만드냐면 초월장비관리 들어가셔서 만약에 초월장비관리가 없다 하면 그냥 대장간 아이고이고 대장간을 들어가세요 대장간 들어가시면 초월장비 여기서 제작을 하시면 돼요 재료를 올리시고 정수 올리시고 만들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장비결합은 이 초월장비 만든거에다가 초월장비를 얻다 올리고 안에다가 이제 뭐 장비를 넣으시면 돼요 강화는 뭐 재료있는걸로 하시면 되구요 네 조각이 30개 쓰면은 하나 만들 수 있고 조각을 이용해서 강화도 가능합니다 네 요런식으로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헬리오스 성기사죠 옵션이 뭐 이런식입니다 공격속도 위주로 해야되구요 장비도 요런식으로 대충만 쳤어요 웬만하면 힘이 좋습니다 성기사도 힘 성기사는 유일하게 힘하고 지능 스탯이 두개가 동시에 있는데 힘이 더 높아요 그래서 힘을 추천합니다 얘도 딜이 꽤 되거든요 모모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탱커같은 경우는 방패에 크리티컬 증가 크리티컬 파워 회피 적중이 제일 좋습니다 네 회피 적중이 제일 좋습니다 방황관동 있어도 되구요 체력 있어도 좋은데 웬만하면 크리티컬 증가 크리티컬 파워 회피는 필수입니다 예 베스트는 이겁니다 적중 회피 고수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웬만하면 적중 있는게 좋아요 예 네 그리고 탱커의 최고 악세는 현재 이제 드래곤이지만 네 방어당 회피 그리고 디버프 저항을 올려주는 생명도 올려주는 이 시공의 수호 목걸이 아까 보신 준비된 전전에서 볼 수 있는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주 캐릭터들은 악세를 항상 세개로 다 열어주시구요 여기 보시면 뭐 힘 여기 다 붙어있죠 회피도 최고고 일부러 노린겁니다 자 그 다음은 도적인데요 도적 파밍을 크크방적을 네 쌍으로 했죠 근데 별로 쓰지 않아요 이제 루시면밖에 안쓰거든요 얘같은 경우는 요런식으로 장려 맞췄구요 쯧 쌍 단검이기 때문에 민첩이 없기 때문에 얘는 뭐 힘이나 민첩 이런거 안했죠 아까 크로노스는 힘도 나쁘지 않아요 네 참고하세요 체력도 붙으니까 체력도 좋구요 자 일단 궁수같은 경우는요 크크방적에 화살통이 크크방민입니다 네 이게 최고입니다 무기공격력 증가 뭐 무기체로의 공격력 증가 다 후집니다 힐러 빼고 안써요 안써요 아무도 추천 안해요 힐러 제외하고 무조건 자기 주 스탯이 있는게 좋아요 주 스탯 보조무기도 일부 뭐 방패 마법구 화살통에서만 뜹니다 민첩 스탯이 매우 효율이 좋아요 이런식으로 이게 바로 제가 말한 최상의 옵션입니다 갑옷 크리티컬 데미지 감소 민첩 회피 상태면역입니다 최고예요 최상 여기서 좀 더 졸업하려면은 이 체력이 아마 디버프 저항이어야 되죠 그럼 대략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마법사는 두 핏을 꼈는데 면역이 36%였고 얘는 지금 네 핏을 꼈는데 지금 48%예요 그래서 별채가 안납니다 그래서 두세개 정도 상태면역 디버프 두개 추천드려요 한개는 모자라요 네 자 그리고 반 탱커인데 얘같은 경우도 이거 크크방작 낍니다 무조건 네 크크방작 장비 요런식으로 끼고요 그리고 주 딜러나 그라일이나 디오네나 반이 여기다 썼었거든요 그래서 주 딜러들은 이렇게 좋은 학습을 꼈습니다 물론 고대 용이 제일 좋아요 새로 나온거 아까 보여드린거 자 그 힐러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크크무무 최상입니다 힐러는요 적중이 필요가 없어요 때리는 경우가 없거든요 힐만하지 그러니까 크크무무가 최고입니다 하지만 마법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게 아니에요 크크방작 이거는 부캐가 모험할 때 이거 들고 댕겨서 이렇게 준거고 최상은 그냥 크리티컬 증가 크리티컬 파워 지능 무기 데미지입니다 힐러는 크크 지무 가 최고예요 자 그리고 신발 뭐 장비 이렇게 해서 이제 장비는 완벽하게 공략했습니다 이거는 랭커분들이 다 만장일치로 동의한 거예요 힐러든 탱커든 다 크리티컬 파워가 크리티컬은 무조건 써야 된다 딜량이 직거리만큼이라도 어차피 결장에서 아레나에서는 한 대라도 죽방을 쳐야 이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장비랑 동료 완벽하게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중요한게 바로 카드입니다 스킬 카드 스킬 카드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쓰는게 트리플 카드란거죠 종류는요 어마 무시하게 많습니다 옵션도 다양하구요 방어 보호 회피 변화보스 회피 기본 무기 랜덤 재빠른 괴수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건요 무기 데미지랑 기본 공격력 증가에요 엄연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 무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스킬 카드로 체력이 13% 색깔별로 그냥 주스탯이 올라가는거에요 체력 스킬 카드는 보통 탱커나 힐러가 많이 낍니다 하지만 요즘은 힐러들도 힐량이 많아 되기 때문에 지능을 많이 끼긴 해요 하지만 탱커는 무조건 체력입니다 체력 반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격 데미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힘을 많이 끼고 있어요 크로노스는 무조건 이겁니다 이 기본 무기가 아니고 이 스탯을 말하는거죠 체력 스탯을 그래서 기본 기본 데미지랑 무기 데미지는 엄연히 달라요 기본 데미지는요 기본 공격력 대비 28% 공격력이 추가 로 고정 더해져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기본 데미지에 추가로 28%고 추가로 무기 공격력 35%는 이게 퍼센트는 높잖아요 퍼센트는 높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이 무기 데미지를 올려줍니다 저희 지금 공격력이 지금 1, 10, 100, 1000, 10만, 100만, 200만 얼마인데 이건 고작 23,000 올라가요 최대치인데 거기다가 뭐 7항의 장비 뭐 이거 아무리 높아갖죠 한 4만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모든 스탯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거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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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올라와야 좋지 무기는 안 끼시는게 납니다 차라리 딴걸 끼세요 보호라든지 네 딜러여도 그냥 자 그러면은 이제 공격 스탯에 뭐가 좋은가 아 무슨 스킬 카드 중에도 뭐가 공격이 좋은가 하면 일단 기본이 있구요 변화 보스 뭐 괴수도 보스 데미지에요 지금 이름으로는 대충 설명하고 안에 있는 능력치를 읽을게요 일단 제일 좋은거는 변화의 데미지 변화 뭐 이런식인데 공격시 최대 50% 데미지가 랜덤하게 추가 필수로 묶으세요 그리고 추가로 보스 추가 데미지죠 이 변화 보스는 체력을 제외하고 모든 지능 힘 그러니까 힘하고 지능 민첩 해서 최고로 귀하고 최고라 불리는 카드입니다 전 현재 거의 다 써서 없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 보스가 있으시면 무조건 킵 하시는게 좋습니다 네 이걸 설명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재빠름이 있습니다 재빠름 재빠름은 공격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 성기사 같은 버퍼들이나 그리고 힐러들 그리고 뭐 굳이 없으면 재빠른 보스를 그냥 딜러들한테 껴도 돼요 기본 뭐 기본 보스나 기본 랜덤 이런게 없다면 그래서 결장만 하실거면 기본 랜덤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 보스 추가 데미지는 보스한테만 데미지 주거든요 하지만 기본 랜덤을 하면은 현재 이 카드들 중 아 카드들 중 플레이어한테 가장 데미지를 더 많이 추가할 수 있는 카드는 기본 랜덤 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고정 데미지 정도가 있죠 추가로 모든 공격력에 공격력이 22%만큼 고정 데미지가 추가 이건 거의 그냥 기본 데미지 증가랑 비슷한데 이건 28%가 22% 잖아요 이 차이입니다 예 그리고 약간 기본 공격력이 증가하면은 다 적용이 되는데 고정 데미지 추가는 약간 좀 오류가 나거나 제대로 딜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고정도 나쁘지 않다는 거 네 뭐 변화 고정도 좋겠죠 그럼 자 이정도로 하면은 딜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얘기한 거예요 흡혈은요 딜러들이 옛날에는 종류였는데 요즘은 아예 안 써요 하지만 뭐 보이시면 킵하세요 괴수 흡혈이나 뭐 변화 흡혈이나 자 그 다음은 이제 탱커부터 갈게요 탱커 같은 경우는요 최고 1티어가 무조건 방어 회피입니다 혹은 보호 회피 없네 아무튼 보호의 뭐 보호 같은 경우는요 모든 데미지가 10% 감소 크리티컬 보호는 추가로 받는 크리티컬 데미지 59% 감소 네 상당히 나쁘지 않고 좋은 옵션이죠 방어도는 방어도 증가에 회피가 증가 옛날에 한때는 회피가 쓸모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9덱이었을 때 하지만 지금은 필요합니다 회피를 최대한 올려야지 크로노사 또 버티거든요 반도 버팁니다 하지만 반은 뭐 딴거 끼고요 반격이니까 그래서 탱커는 요정도 딱 있네요 보호의 크리티컬 보호나 방어 회피 이거 4개 말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 9집 꼽는다는 재빠른 정도 뭐 재빠른 회피 재빠른 방어 이 정도 말고는 추천할게 아예 없습니다 흡혈도 데미지가 없으니까 흡혈이 안되거든요 하아 이 정도고요 그 다음은 이제 광역 뭐 광역 데미지 뭐 이런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추가로 받는 광역 데미지 감소 이거 같은 경우는 일부 뭐 증명태를 쓸 수 있는데 갈아 끼기는 아까우니까요 무기 공격력이나 최대 무공은 똑같은거니까 무시해도 되고요 자 일단은 마지막으로 힐러입니다 힐러 힐러는 가장 좋은거는 재빠른 기본입니다 없네요 재빠른 기본 기본 공격력 대비 고정 공격력 증가 재빠른 공속이 1티어입니다 1티어입니다 무조건 이게 좋아요 하지만 재빠른 보호도 써요 재빠른의 뭐 보호 뭐 크리티컬 뭐 보호 뭐 크리티컬 보호나 광역 보호나 이런거 쓰긴 쓰는데 웬만하면 기본 힐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변화됨이 주면 힐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제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증가는 하나 고수분들도 이걸 안 물어봤네 아 힐량할때 변화되면서 적용되는지 아무튼 고수분들도 재빠른 기본 많이 씁니다 힐량이 1점 안게 좋거든요 랜덤으로 막 해봤자 죽지만 하면 되는데 죽으면 부활하면 되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힐러같은 경우는 재빠른 기본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굳이 없다면 재빠른 무기나 네 재빠른 보호나 회피 이 힐러만 예외적으로 무기 공격 써도 되요 왜냐면 힐러같은 경우는 거의 체력을 위주로 체력 카드를 쓰는데 체력 카드가 좀 좀 더럽게 뜨거든요 잘 안뜨거든요 네 이렇게 재빠른 기본 이렇게 3개 있죠 이거를 껴주시면 좋습니다 힐러한테 지능 대비가 지능이 원래 옛날에는요 힘이 증가하면 방호도가 증가했고 뭐 지능이 증가하면 적중 뭐 민첩이 증가하면 뭐 크리티컬 확률 증가 회피 증가 이랬는데 이제 그런거 없습니다 힘, 지능, 민첩은 이제 데미지에만 데미지 알고리즘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재빠른 방어도 좋습니다 힐러들 지금 실은 채팅창 봤어요 그리고 채는 디리스에서 지변보 껴야 껴도 좋은데요 지변보가 몇개 없어요 자 현재 제가 낀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장비로 봐야겠구나 자 랑랑이죠 변화보스 딜러니까 당연히 좋구요 자 반 기본 랜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했죠 아리는 재빠른 랜덤 추가했습니다 원래 얘도 변화보스가 최고인데 소환사이기 때문에 소환사는 소환을 해야 좋거든요 폐양챔같은 경우는 재빠른 기본 베스트를 꼈습니다 모모같은 경우는 재빠른 보스튜댐 모모가 딜량이 은근 세거든요 웬만하면 재빠른 보호가 날겁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탱커들 뭐 여기 보시면 셀레네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한 다섯개 보여드릴게요 변화보스튜댐 페르데스는 재빠른 보스튜댐 히퍼리온 필요없구요 얘도 이거 좋죠 귀한걸 빼고싶다 자 헬리오스 재빠른 보호 아까 말한거죠 크로노스 방어 회피 힘이죠 체력이 베스트인데요 체력이 제가 엊그제 떴어요 얼마 전에 떠가지고 껴주기도 애매해졌어요 이제 안쓰거든요 거의 보시면 회피가 백이 넘.. 왜 안넘냐 백이 넘어야되는데 그럼 뭐 거의 백각이 되죠 네 이런식으로 해놔야 몬스 잡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플 카드 동료 장비까지 다 했구요 이정도만 하셔도 이제 모든 별이 되어라 기본 틀은 된거에요 틀 동료 됐고 장비 세팅 됐고 그럼 이제 파밍을 해야죠 컨텐츠도 즐겨야 되구요 그래서 컨텐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히드라가 있으면 동료 추천해서 보고서 봐서 들어가면 되요 자 봐봐요 반도 있고 다 있죠 제가 말한거 다 제가 말한 4개 아린, 모모, 첸 그리고 반까지 다 있습니다 네 뭐 일부컨대차 안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요 나와요 그냥 다 나와요 그냥 아주 그냥 칠태량이 위에 다 있죠 네 그래서 음악 무시합니다 참고하시구요 동료 추천 보시면 되요 자 이것까지 자세하게 좀 애매해서 아레나 같은 경우도 뭐 나옵니다 다 이렇게 PVP, PVE 직명의타 빨빌고 직명의타면 아직도 좀 초월을 많이 해요 자 일단 이정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컨텐츠는 저렇게 뽑으시면 되요 솔직히 이건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도 너무 애매한게 각 사람마다 대개마다 어떤게 갖고 있냐마다 달라요 이거는 자세히 설명이 힘들지만 이제 악세사리 코인 상점에서 보시면 카드 필수고 장비도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거의 안되요 에 여기는 어 DBS 대잭팟 브로드캐스트 에스가 뭐야 서포르트인가 시스템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대방송입니다 아 이 우기죽기 아 그레이트 잭팟한게 이거 포켓몬거 이거 그레이트가 잘 더 산건데 자 코인 상점 가시면요 절대로 사면 안되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은 요새 카드는 싹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랭커를 하지 않는 이상 안사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코인은 소중하니까요 JBS 네 들어본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마법 부유를 보시면 어 이거는 필드에서 그냥 떨궈줘요 이게 처음 나왔을때만 몇번 샀지 아무도 안씁니다 자 장신구 보시면요 시공 시공의 시공은 최 죄송합니다 순간 시오스 시오스가 뒀죠 여기서 흠흠 죄송합니다 시공의 검투사가 현재 코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 얘는 딜러 버퍼 심지어 반같은 탱커 힐러 다 씁니다 공속 방관 적중 크리티컬 파워 최고구요 공속 방관 크리티컬 파워 보수츠댐 필요없습니다 적중이 더 소중해요 보수츠댐 이거 몇 대지도 않아요 퍼센트도 아니에요 필요없습니다 시공의 수호자 생명력 방어도 디버프 회피가 최상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크리티컬 데미지 감소에 뭐 면역 있으니까 막 솔깃솟히 타죠잉 필요없어요 회피가 짱이구요 크뎀은 장비에 올라가는게 몇 백 즉 몇 천까지 올라갑니다 신규 장비까지 하면은 필요가 없어요 어째 퍼센트로 하면은 몇 대지도 않아요 여기 0.1% 될까말까요 물론 이거 하나만 끼면은 많이 오르겠지만 추가로 올라가는건 적죠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데 이 망을놈의 반지들은 다 사지마세요 유일하게 살만한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시공의 영혼방지 아니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 이게 왜 좋냐면 힐러들이 쓰면 좋을 수도 있지만 랭커분들 말로는 이걸 쓰는게 그냥 이걸 써가지고 이 크리티컬 파워를 증가하는게 힐량이 더 많이 는대요 이거 지꼬리만큼 올라가서 필요가 없대요 이거 민첨이나 체력 아니 힘은 사면 안되죠 이거 옛날거 여기는 이 아이템들은 이 아래에 있는것들은 옛날거라 다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무언가의 주미반지는 파밍하면 되니까 한 3개정도만 사시면 되는데 이제는 고대 용 풀어주니깐 2개만 사면 되요 예 자 이정도로 코인상견도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거 두가지입니다 아 세가지 첫번째 상점에서 동료 하루에 한번 공짜로 주는거 꼭 뽑기 자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S S S 네 이런 망하는거에요 네 여러분 하 S가 떠야지 다음에 이제 뭐 다단계가 되는데 아 다단계 장려하는거 아니에요 자 이거 하루에 한번 꼭 하시구요 하루에 한번 꼭 버닝캡슐을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두건 되네 네 이 버닝포인트가 있어야지 좋아요 없으면 별로에요 꼭 구매하시구요 만약에 돈이 없으시면 지르세요 아 그게 아니구요 지르기 싫으시면 네 그냥 하나만 사시거나 사지마세요 근데 지금 어차피 조금만 투자하시면 되서 그래서 그리고 과금효율도 있다봐야겠죠 그리고 접속보상 꼭 한시간 채우셔서 이거 꼭 매일매일 받으세요 버닝캡슐이 비싼거였죠 네 하루에 하나씩 공짜로 줘요 그리고 네 버닝캡슐이 하루에 750인가 찬데요 쓰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오늘의 할리비입니다 꼭 하세요 꼭 정수도 주구요 루비도 딥다 많이 주구요 특별해서 항상 이런거 꼭 받아주세요 이것도 꼭 하시고 이거 두개는 필수구요 주간할리는 이거 매일매일 참여하셔서 다섯개 받으시면 또 개악거리구요 뭐 신규 유저분들 뭐 루비스장 뭐 이런거는 이제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건 솔직히 신규 분들 뭐 검색하면 금방 나오고 제가 원했던 취지랑 다르기 때문에 이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신규 분들은 루비스급하기 좋죠 잠깐 보여드리면 업적에 보시면 레이드가 있어요 레이드 보시면 완료해서 자 이렇게 레이드를 도시면 이렇게 루비도 많이 주고 뭐 두근두근 상자 들고 아주 그냥 깔싼한데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자 여기 보시면 벨로스 일반 모드 클램 루비주죠 이런것처럼 신규 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 이제는 뭐 이 항아리를 구매하셨다면 시즌4까지는 맵이 뚫려있을 겁니다 이 항아리를 구매하시면 지금 저는 550짜리밖에 없지만은 많은 신규 분들이나 복귀 유저분들은 이걸 1500개인가 돼가지고 트리플S 카드를 좀 주는게 있어요 그거를 꼭 하나는 구매하셔야 돼요 그거를 소환사로 하세요 소환사로 구매하시고 시즌4까지 몰려... 이게 시즌4거든요 열렸다면은 이거 레이드를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레벨 보시고 레벨 낮은 수부터 높은 수로 순서대로 하시면은 루비가 와방 쌓입니다 몇만개던데 적어놨는데 네 일단 넘어가구요 그래서 와방 쌓입니다 거의 만개 가까이 쌓일거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레벨업하는데 지장없습니다 그리고 루비는 어따 쓰냐 루비는 어따 쓰냐 제일 중요한거죠 첫째 제어바에서 신발을 사세요 모험을 도시면 됩니다 둘째 신발을 사세요 모험을 도시면 됩니다 셋째 버닝캡슐을 사세요 넷째 버닝캡슐을 사세요 다섯째 신발을 사라 골드가 모자라다 골드를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돈 낭비에요 돈이 없으면 모험을 도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티켓이 모자라다? 모험을 도세요 모자라면 모자라면 살아야죠 하지만 신규 분들은 현재 레이드 장비가 있기 때문에 티켓까지는 괜찮습니다 절대로 이거 구매하지 마시구요 지금 이제 레이드 뽑기권 있잖아요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네 망합니다 완전 똥이죠 제가 지금 마루타 한거에요 절대 쓰지 마세요 자 이정도 하시면은 웬만한거 다 하셨는데 이제 더 중요한거 와 진짜 까먹을 뻔했네 감사합니다 자 루빈에 딱 저거만 하면 되구요 지금 다 알려주시네요 지금 보시면요 신발 최고고 링크를 까먹을 뻔했네요 링크 창고 악세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비부터 마무리 하죠 액세서리가 액세서리가 만약에 코인이 없다 처음 아시는데 코인이 어디있어요 이거는 매일매일 컨텐츠 화면에 주는건데 이걸 이걸 해야지 주는건데 그쵸 그쵸 그럼 코인이 없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속 악세는 필요해요 여길 가세요 세계수의 가시 5층 여기 보시면은 고독한 알프하임의 귀걸이 진짜 이거는요 칠테랑 하나 들고 가서 깨요 진짜 이거를 파밍 하시면 이 옵션이 어떠냐 보여드릴게용 이겁니다 고독한 알프하임의 귀걸이 공격속도가 무려 22 크리티컬 39 증가 적중 49 체력 149 충분합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꼭 악세서리 파밍은 시즌4 세계수의 가지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위치는요 모험에서 현재 악세서리 최고 단위도죠 여기서 세계수의 영혼에서 이 많은것들 다 무시하시고 세계수의 가지가 지냅니다 그리고 무조건 마지막 방입니다 빨간색에서 장비 아이템 제공해요 보스가 등장하는 대신이죠 절대로 모험은 이렇게 팔아갖고 이런데 가지 마세요 그리고 모험은 이제 잘 안돌아요 왜냐 도전자 던전이 있거든요 이걸 가셔야 돼요 이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링크입니다 동료를 이제 다 했고 뭐 뭐 어디 돌아가는지 이제 다 알았어요 이제 중요한건 장비 링크에요 어우 떨어질 뻔했네 장비 링크인데요 장비 링크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장비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야 됐다 이 자극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들은 공유가 되는거에요 참고로 제가 한때 했었을때는 이 캐릭터들이 있으면 모두 다 장비를 맞춰줘야되요 무기 방어구 뭐 다 싹 다 하지만 링크가 생긴 뒤로는 뭐 얘는 마법사거든요 마법사 장비가 있으면 마법사 애들만 링크해서 주면 돼요 힐러면 힐러 성기사면 성기사 탱커면 탱커 쌍검전사면 쌍검 궁수면 궁수 도적이면 도적 뭐야 로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부족하다면 열시면 되고 참고로 이걸 계속 열다보면요 비싸져요 효율은 두개까지만 추천합니다 한개정도 한개만 추천하구요 솔직히 얘들 다 안써요 한번 했을때 마법사 막 칠파티 이런적이 없어가지고 탱커랑 넣어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법 딜러 마법사 힐러 성기사 방패전사 쌍검전사 궁수 도적 이정도까지만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파밍하며 이렇게 공유하면 돼서 참 쉽쥬 자 그리고 창고가 있는데요 창고는 창고입니다 무조건 타이어세요 창고는 무조건 열어야 됩니다 무조건 공용보관 하지만 여기서 계정도 볼 수 있어요 요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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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고대의 유물들이 나오죠 암울했던 시기들 요런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굳이 막 캐릭터 들어가서 창고에 놓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크으 자 이정도면은 창고도 설명해드리구요 예 얼마면 여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웬만한 애들은 다 열어가지고 어 여깄네 자 창고 여는 비용은요 네 각 캐릭터 들어가서 봐야되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그 웬만하면은 각 직업별로 하나씩 다 끼는거 추천드립니다 왜냐 일단 마지막으로 캐릭터 설명 하고 도전자 가겠습니다 창고는 꼭 다 열어야되요 네 꼭 다 열어야되요 제가 지금 채팅 안보는거 같지만 다 보고있어요 실은 다는 못봤어요 바빠서 무조건 열어야되요 무조건 무슨 뭐 그 루비 얼마 안되요 아 지금 루비 신규들은 복귀들 루비 많습니다 지금 빵빵이 지금 주고있으니까 그냥 눈 찔끔 감고 다 열어세요 창고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공용은 자 캐릭터 보시면 어디 아픈사람 없나요 어후 자 사제 켈베로스에서 쓰이구요 아 이젠 안쓰죠 네 백수구요 백조 자 궁수같은경우는 마법 마법 물리덱에서 물리덱으로 하실거면 궁수가 최고에요 네 하지만 소환사가 갑인 이유를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궁수는 물리덱 전사는 증명의 탑이나 음 네 증명의 탑 네 씁니다 네 그래요 가끔 뭐 도전자던전 뚫을때 쓰구요 마법사 마법사 같은 경우는요 마법사 그대로 마법사 마법 데미지 딜러들 할 때 최고입니다 서원사보다 세요 하지만 얘도 추천하지 않아요 자 도적보시면요 원래는 레이드할때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제는 안씁니다 네 뭐 굳이 쓴다면 뭐 조금 어디 자 그리고 궁수는 길드 모험에서도 잘 쓰여요 왜냐 물리덱이 잘 들어가거든요 자 성기사 같은 경우는요 점령적 약탈전에서 킹갓 히어로입니다 그래서 소환사 다음으로 강화할거를 성기사로 추천드려요 이쁘죠 자 소환사죠 소환사 같은거는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요 스킬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인형술사 아군 전체 데미지 받는 데미지 뭐 여러가지 많구요 아군 전체 공격속도 뭐 공격력 증가 이건 필요없구요 자 영혼의 서약 궁극의 메아리하면은 아군 소환사 진흥 소환수 공격력 증가 아군 전체 보스튜댐 아군 소환수 파티 소환사 하나당 증가 요런 식으로 찍으시면 되구요 캐릭터 강화 플러스 15강 하는데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어요 저도 아직 12강 밖에 안됩니다 도전자는 레벨이 143인데 말이죠 이것들은 어디섰냐 아까 칠형의 장비들 모든 다 여기 있습니다 요일던전 의뢰서 룬 치랑 아크파스트 동료 보석 정수까지 다 있죠 자 아 그 동료 아 그 룬이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요일던전에서 아까 말한 그 의뢰서를 하면은 캐릭터를 강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일던전은 진짜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룬만 하시고 추가로 구매할 수 있어요 당일 나가면은 하루 더 만약에 제가 금요일이었으면은 룬 던전을 한 번 세 번 아 세 번 돌고 한 번 세 번 더 돌 수 있죠 필수구요 룬은 무조건 해야되요 그리고 칠테랑 장비가 없으시다면 칠테랑 장비도 만드실 때까지는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계속 사요 그 다음이 아크버스인데 아크버스가 원래 9대기였거든요 이제 좋습니다 전 옛날에 사는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의뢰서는 캐릭터를 강화하는 데 쓰고 저 항상 이렇게 엽니다 하나 둘 셋 넷 순위는 룬 던전 1순위 2순위는 7항의 장비 3순위 신들의 무덤 4순위 의뢰서 나머지는 다 똥입니다 정수던전 필요없어요 그냥 모험 도세요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 아크버스터가 왜 좋은지 룬이 왜 좋은지 의뢰서가 왜 필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의뢰서 같은 경우는요 강화를 하면 할수록 기본 체력하고 공격력 모든게 잘 증가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제가 미리 만들어놨거든요 어딨니 여깄다 C급을 3개 모으면은 B급을 만들어서 레벨 그러니까 C급으로 레벨을 1부터 5까지 키우셨어요 매우 쉽습니다 5강까지 쉬워요 그 다음 의뢰서 B B 플러스 10강까지 사용하는거에요 플러스 9강까지 10강을 만들 수 있는거죠 근데 얘는 C등급이 3개가 있어야 만들어져요 5개는 아니던가 예 3개일거에요 3개인가 5개인가 모아서 만들어요 3개일거에요 아마 만들어서 강화해요 캐릭터를 마지막 헬 이거는 C등급이 15개 혹은 25개가 있어야 만들어지는데 19강까지 만들어야되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가져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받으면 의뢰를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영상 녹화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칠테랑 있는 기준으로 하면요 그냥 다 쉽습니다 다 발라요 네 칠테랑 있으면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크버스터 그리고 룬 강화했는데 아크버스터부터 볼게요 원래 아크버스터가 9대기였던 이유는 얘는 에레보스 이외에는 쓴 적이 없습니다 아까 작가볼 때 월드보스 에레보스는 이 기기를 이용해서 싸워요 월드보스 요일마다 이제 보스를 잡는거나 길드컨넷치가 있는데 월요일날은 이걸 써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강화하는거 뿐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쓸모없다 했는데 저번주 패치로 최대 동료 10인이 탑승할 수 있는 아크버스터는 레벨이 증가할 때마다 탑승 동료의 능력치가 10% 증가 즉 150%가 전 증가하고 있는거에요 요 아이들만요 고로 현재는 아크버스터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룬 강화를 가시면요 각 직업 캐릭터별로 있어요 요런식으로요 요일던전에서만 구할 수 있구요 뭐 이게 뭐 1일 퀘스트나 이벤트로도 뿌리기도 합니다 요일던전이 주수급원이죠 아니면 돈을 지르신가요 캐시 네 그래서 뭐 각 직업마다 뭐 주 스탯하고 공격력 아니면 데미지 반사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 첫번째 칸 있죠 이 첫번째 칸은 체력이 증가하구요 두번째 칸은 세번째 칸은 마법공격력 네번째는 뭐 스킬공격력이 증가하는거죠 근데 다섯번째는 뭐냐 이것은 바로 31렙 1렙 6렙 11렙 16렙 21렙 31렙 36렙 41렙 46렙 이럴때 증가합니다 파티연 체력 증가 뭐 이런식으로 그래서 룬은 필수에요 네 그래서 이건 필수입니다 룬은요 이건 적어도 20강 적어도 10강 적어도 30강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30강은 돼야지 5%에 들까 말까에요 이 증가수치가 10%까지 올라가면 거의 이건 막 두배 이상 강력해지는 능력이 두배는 아니고 한 30% 이상 강해지구요 20레벨 되면 60% 30레벨 되면 90% 강해져요 물론 40레벨은 120%니깐 뭐 실제로 30하고 40차니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차이는 안나요 그래서 랭커분들은 계속 올리시는데 저는 한 30레벨 정도까지 하고 그냥 느긋하게 하려구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신규 분들이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아 이거 너무 불합리해 할 수 있는데 전이 아닙니다 다 같이 힘들어요 저도 피통싸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뿌직뿌직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복귀한지 한달 반 밖에 안되서요 룬 레벨 1이었습니다 제 방송 처음부터 보시면 다 아십니다 1렙이었습니다 1렙 소환사 100 120레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능력을 올리는거는 이 도전자 컨텐츠에 있는 도전자 스킬이죠 주스탯 증가가 기본이구요 공격력은 아 공격쪽은 적중 방어간통 크리티컬 방력 크리티컬 파워구요 방어는 방어도 상태매뇨 크리티컬 데미지 회피구요 보상은 정수 동료 순으로 찍으면 되는데 동료를 미리 25를 주시면 좋아요 기사단 악스의 기준이죠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정수부터 찍으세요 정수가 더 시급해요 지금 동료도 시급하지만 특히 신규나 복귀 유저분들은 실태량부터 소환하기 때문에 정수를 다 찍으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동료 좀 적더라도 정수 찍으세요 동료 언젠간 나옵니다 그럼 정수 다 찍고나서 동료 찍으시고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보석은 뭐 증가폭이 완전 쓸모가 없을 정도라 뭐 솔직히 쌓이면 좋은데 보시면 이정도 차이예요 잠시만요 정놈 장비 차이가 129, 129, 186 이게 쌓이면 높지만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이거 하나는 몇 개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악세사리는 뭐 트리플S급 네 요런 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너무 이 보석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요런 거 껴도 돼요 당분간은 금방 모읍니다 하다보면 지금 정수가 시급하니까 꼭 그러시고요 별대는 가장 좋은 게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기 힘들더라도 할 수 있어요 어제 보닝포인트는 하루에 750이 누적이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현재는 두 번 살 수 있지만 원래는 한 번이었거든요 추석 이벤트라 두 개 파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한 번이라 치면은 300 즉 하루에 1050 얻고요 걷다가 이 보상으로 300개 얻어요 그럼 총 1350개를 버닝포인트를 쓰는데 이게 신발 하나당 뭐 신발 하나당 버닝포인트 하나 즉 던전 1회가 신발이 4개가 필요한데 버닝포인트가 4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합니다 네 충분해요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만 돌리시면 4시간도 아닙니다 3시간 한 2-3시간 돌리시면 버닝포인트 웬만한 거 다 씁니다 주말에 좀 쌓이가 있잖아요 다 못 쓴 거 한 번에 쓰세요 그냥 컴퓨터를 키시든가 핸드폰을 하시든가 요즘 또 핸드폰을 키고 딴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닝포인트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 길드입니다 현재 저는 서비스 길드의 부 길만을 맡고 있는 대작파시고요 길드 출석체크 보시면은 정수도 주고 여러 개는 공짜로 줍니다 거기다 가 길드 컨텐츠가 있는데 약탈전 저번주 못했죠? 아무튼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줘요 지금 하나 했죠? 이거 다 하면요 루비 거의 천 개 가까이 줍니다 참여만 해도요 들어갔다 나와도 들어갔다 한 대 치고 나와도 그래서 꼭 받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점령전 랭킹 보시면 저희가 상위 저희가 상위 1.7%네요 69등 이것도 클리어를 하면 보상을 줘요 저희는 5% 보상 받았네요 순위로 별로 루비도 주고 약탈전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약탈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점령전 아니 약탈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그 다음이 딴 거 점령 보상은 이거 거의 힘들고요 %가 아니고 1이라 이거 하지만 점령전은 특이한 점이 있냐면은 약탈전이 이렇게 차근차근 깨야 되는데 점령전은 그냥 한 번에 그냥 30분 동안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30분 동안 싸울 때 보스들을 죽이면은 정수를 줘요 하나씩 그게 좀 짭짤합니다 한 5개씩 얻어요 3,4개나 5개 얻어요 처음부터 하면 5개 그리고 길드 모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신규나 초보분들은 신규나 복규분들은 이 더블 S급이 있어야 트리플 S 동료를 뽑거든요 그 더블 S 트리플 S 동료가 있어야 칠테랑을 뽑고 강화를 하죠 그래서 1라운드만 종료해도 뭐 다들 뿌려요 이거 전원지급이잖아요 근데 이게 9라운드까지 있잖아요 9개 주는 거예요 9개 9개 아니 5개 주군요 5개 더블 S 5개나 줘요 살림 비싸요 여러분 순위별로 보상 주고요 루비도 빵빵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길드 모험은 하셔야 됩니다 길드 모험 약탈전 필수 점령전은 뭐 안 해도 돼요 약탈전은요 기간이 6일입니다 무려 6일 5일인가 6일인가 근데 이제 길드가 저희랑 하루만에 깨가지고요 지금 다 불타고 있죠 네 이렇게 내가 보상 못 받지 흠흠흠 괜찮습니다 자 통활랭킹 보시면 저 현재 3.07%고요 저번주에 뭐 보상 학계가 뭐 1340룹이죠 컨텐츠는 3.68%고 어 왜 딴 거 안 보이냐 이 정도 받았습니다 뭐야 월보가 왜 안 보여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장비를 파밍할 때는 네뷸라 던전을 가셔야 돼요 왜냐 이 SS급 있죠 얘네들을 써야돼요 만약에 제가 장비를 강화하면요 얘를 일단 강화를 하죠 예 방황관통이 있으면 저거 묶으면 되니까 일단 장비를 어떻게 강화하고 묶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많이 썩 깨있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장비 승계는 하지 마시고 룹이 많이 들어요 490룹이에요 하지 마세요 파밍하세요 자 암흑마법뷰는 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게 이건 직접 보셔야돼요 메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언급을 안할게요 하지만 마법뷰는 웬만하면 처음에는 그냥 이 스크롤로 쿨타임 감소를 하세요 혹은 뭐 고정 데미지 이 정도 그거 말고는 방어 깎기 처음엔 이것밖에 쓸게 없을 겁니다 암흑 부여는 오크 요새를 돌아야 되거든요 다 설명할 겁니다 옵션 잠금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잠그면 랜덤으로 이제 카드를 이렇게 장비를 합성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어요 두개가 있으면 이렇게 두개가 있으면은 옵션이 지금 별로잖아요 이렇게 합성을 하면 옵션이 새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크리티컬 파워 크리티컬 방어관통 적중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거에요 강화하실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강화하시면 되고 같은거면은 100% 성공률이구요 요런걸로 하면은 50% 확률입니다 그럼 만약에 실패하시면요 당황하지 마세요 실패의 누적이 있죠 이건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으려나 이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뭐 보석은 얘도 넣으시면 되는거구요 아까 보여드린 보석들 넣으면 돼요 얘네 지능을 넣죠 이렇게 장비도 할 수 있구요 네 무난합니다 근데 얘네들 만약에 강화를 했을때 일단 하나 샘플로 강화하겠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즉시 등록을 해서 강화하죠 여러분들 시간 소중하니까요 그냥 막 강화합니다 원래 이렇게 안하는데 자 이렇게 강화했죠 그럼 이제 맥스 강화에요 그럼 강화가 안돼요 이럴 때 어떡하냐 아까 멘트 보셨지만 초월 강화석이 필요해요 바로 요런 아이죠 이거는 색깔별로 뭐 등급별로 거의 일정한데요 굳이 강화를 하면 이렇게 초월 강화를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초월 강화석 아까 네뷸라에서 얻은 거를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5개만에 했죠 당연히 그러면 스탯이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무조건 장비는 울티메이트까지 하셔야만 합니다 네 이건 뭐 선택이 아닌 필수에요 그냥 선택은 할 수 있죠 장비를 판매 안하다던가 네 아니면 한 번 정도 장비가 이렇게 풀세팅 됐으니까 다음 걸로 넘어가거나 할 수 있는데 무조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접속보상 까먹지 말고 드시고요 제가 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짭짤하죠 자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초적인 설명은 다 끝났어요 이제 실전이죠 자 이제 장비를 했으니 장비부터 마무리 하죠 현재 신규 레이드가 메가 펜테스 제가 아까 구매한 거 있죠 상점에서 50루비 주고 마루타 산 거 이것들을 파밍할 수 있는데요 옵션도 다양하게 아주 강력합니다 이전 거랑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끼고 있는 장비는 벨로스에서 얻은 거고요 데미지 차이가 6000이 넘네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자 한 번 돌아볼까요 매칭이 빨리 돼야 되는데 공략 영상인데 얀마 얀마 여러분들 이거를 공략 영상이 늘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레이드 돌 때요 무조건 소환사가 좋고요 왜 안 되냐 소환사가 좋고요 부활 스크롤이 있거든요 어? 매칭이 됐네 취소했는데 이 부활 스크롤이란 게 있어요 부활 스크롤 어후 이렇게 성기사로 가시면 안 돼요 공수 괜찮나 자 보스가 나왔죠 요번에 좀 힘들 것 같은데 성기사 이런 거 들어가지 마세요 무조건 소환사로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활 주문서를 항상 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도전자 랩이 제일 높네요 소환사 4명을 하면 이것도 순삭합니다 고수분들 얘기로는 그렇다더라고요 이렇게 성기사 데리고 가는 건 안 좋습니다 자 지금은요 지금 성기사가 힐량도 있고 소환사가 2명에다가 궁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트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카페 네이버에서 베르디아라 카페를 검색하시면 소환사가 있거든요 소환사를 넣으시면 돼요 소환사 4명으로 가시면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괜히 성기사 때문에 딜량만 주는 거죠 궁수 같은 경우는 뭐 딜량이 좋긴 하지만 별로 안 좋습니다 무조건 성기사 같은 게 있으면 안 좋아요 소환사 4명이 최고입니다 지금 꽤 센데 의외로 자 이렇게 부활도 시켜주고요 그러면 깰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주의할 게 추가 보상은 절대로 구매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것도 앞 클릭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추가 보상이 떴지만 이 추가 보상이 무조건 빨간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란색이 뜰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보상은 얻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빨간 색깔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세트 아이템 두 가지가 있죠 네 여러분 세트 아이템은 그냥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빨간 색깔 냉혹한 시멘의 장궁 트리플 S SSS 이 애들 말고는 이 SS급은 끼지 마세요 시즌1 빼고는 끼지도 않았어요 저희 옵션 차이 나고요 이왕 맞힐 거면은 무조건 빨간색이 났고요 절대로 그 어떤 초보도 이거를 안 맞추려고 해요 모르고 입을 수 있어도 맞추려고는 절대 안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장비가 어떤 거를 묶어야 되는지는 이제 다 알려드렸죠 그러면 장비 옵션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펫이 있는데 매우 효율적이에요 이제 펫 공략할게요 펫은요 썬더퓨리 호모도윈 블랙포니 호니 데스파이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은요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얘네는 유료고요 얘네는 유료지만 루비로 가능합니다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고요 꼭 사시길 바래요 4개 싹 다 하지만 블랙 코니는 유일하게 평소에 안 사셔도 돼요 레이드 할 때만 있으면 됩니까 하지만 저는 그냥 다 사요 그냥 어제 재구매하면 싸니까 가끔 돌기도 하고요 자 보시면 옵션은 항상 크리티컬 크리티컬 파워 이것만 묶어주세요 이것만 묶어주세요 왜 그러냐 웬만하면은 이거 안 묶어도 돼요 크리티컬 파워만 묶으세요 그냥 크리티컬 파워 왜 이런 줄 아세요? 저 옵션 잠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잠금하려면은 크리티컬 파워가 빨간 색깔이 있는 걸 일단 하나 먹어야지 옵션 아까 합성해가지고 새로운 능력치 먹은 거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일단은 무조건 크리티컬 파워만 묶습니다 무기는 나중에 보는 거죠 고수들은요 그냥 장비 하나만 이제 계속 하나 가지고 계속 만듭니다 장검이면 장검 뭐 이런 식으로 네 모든 장비랑 하나씩 다 맞추는 게 좋아요 장검은 특히 네 자료가 필요하고요 단검은 두 자료 아갖고 두 개 이렇게 필요합니다 나머지 하나씩 아 지팡이도 두 개 자 방어구 보시면은 이거는 항상 고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리티컬 파워 힘 크리티컬 데미지 감소 아 크리티컬 데미지 감소 힘 저 왜냐면요 얘네는 안 묶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만 뜨면 하시면 돼요 저는 방어구는 잘 안 묶어요 그냥 뜹니다 방어구는 잘 떠요 자 이렇게 하시고 하면 이제 완전 엄청 안 좋은 옵션들은 알아서 갈아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능 활성화 꼭 하시고요 자 그 데스파이어 같은 경우는요 그냥 무조건 항상 이렇게 괴로워지면 됩니다 그냥 신경을 끄세요 그냥 그냥 기능 활성화 해야 돼요 뭐 카드 옵션은 뭐 바꾸셔도 되는데요 웬만하면 그냥 손으로 하세요 네 뭐 굳이 한다면 뭐 힘, 민, 지, 채 아 이거 이건 빼야되는구나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는요 방어관통 상태면역 적중 무기공격력 이것도 설정하세요 그냥 설정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보시기에 그리고 무기공격력 방어도 은 있어야 되고 뭐 이정도 최대 무기공격력 어디갔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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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공격력 그건 없네요 없나? 이정도만 묶으시면 돼요 이건 이제 안뜨게 하는거에요 알아서 합성합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코모도 윙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 기능 활성화 안하면은 인벤토리 꽉 차서 몸 못돕니다 얜 꼭 사립니다 자 SS급 분해 뭐 SS급 분해 있는데 스킬카드는 분해하지 마세요 안됩니다 어찌 데스파이어가 다 합성해주거든요 하나라도 계속 모아야돼 언제 종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분해, 분해 이렇게 할 수 있구요 그리고 얘가 이제 동료 관련인데 이제 저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런식으로 세팅을 해요 기능 활성화 여기 뭐 혜택이 있죠 C급은 S급으로 강화시키고 B는 SS급을 강화하고 자동으로 그리고 A급이나 S급은 또 SS급을 강화해서 SSS를 만들어주는 자동 합성까지 할 수 있어요 한때는 이걸 매크로로 했었는데 이제는 매크로라 못쓰게 만들었죠 저렴한 편이구요 펫도 그래서 저는 평소에 A급도 소모를 합니다 하지만 어 만약에 이제 우정 포인트가 대략 한 3000이 모였으면 이 우정 포인트로 동일을 살 수가 있거든요 이럴때는 대략 한 인벤토리 180까지 A급을 모아놔요 그런 다음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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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강화합니다 네 우정 포인트 뽑아가면서 그게 효율이 제일 좋아요 물론 이 애를 안 사고 순수 강화를 직접 하시면 그래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또 그 시간에 차라리 그 시간에 차라리 몸을 도는게 나요 네 그 정도에요 물론 뭐 한 네 그게 훨씬 나아요 왜냐 자동 이게 자동으로 기능 활성화 안 했으면 그러면 그렇게까지 이제 A급이나 S급이나 B급이 많지가 않을테고 A급이나 S급이 많이 많지 않을테고 트리플에서 기껏 해봐요 두 마리 세 마리 뽑을겁니다 자동으로 해도 한두 마리는 나아요 한 마리 정도 손해보는거죠 한 다섯 마리 뽑을 때 한 마리 정도 손해본다는 느낌이에요 한두 마리 정도 그래서 효율적으로는 손으로 직접 한게 안하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자동으로 하세요 S급은 웬만하면 돌리지 마시고 왜냐면 S급은 꼭 한두 마리가 있어야지 C급이 꽉 차서 동료가 꽉 차는 인벤토리가 꽉 차면 몸이 끊겨요 전 밤새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항상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아 마법구는 세개네요 마법구 아 실수했습니다 마법구는 세개인 이유를 다시 설명해드리면 큰일날뻔였네요 자 일단 소환사 지팡이 마법구 성기사가 장검하고 마법구 크로노스가 장검하고 반패 그리고 루시엔이 단검 두개 리우엘이 활 화살통 데스크라운이 쌍검입니다 메르데데스가 이렇게 지팡이랑 마법구 총 마법구 세개 장검 넷개 지팡이 두개 당검 두개 나머지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방금 다 7세트에 맞춰야죠 스탯에 맞춰서 어후 설명 적힌거 거의 다 한거같은데 무의로 많이 했네요 자 이정도로 해서 설명했구요 나중에 텍스트로도 다 정리해드릴거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정도만 했으면 진짜 여러분들 이정도만 다 하셨고 그대로 따라하셨으면 이제 고수가 다 되셨어요 뭐 무언가 하시면 또 증명의 탑 다 알아서 하시면 되구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증명의 탑은요 몇층은 그냥 그 공략이 따로 있어요 그걸 다 제가 해드리기엔 전 이미 55층까지 와서 영상을 찍을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구요 부캐키우는 늦었고 벨벼그로나 아레나나 다 이거 그냥 동료 추천에 있는걸로 들어가시면 되요 깹니다 충분히 네 뭐가 아파요 아 지금 채팅창 보이긴 한데 뭐가 맞출것 같아요 지금 자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셔도요 여러분들 진짜로 별대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게 기초에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짧은 영상으로 모든거를 하는것도 힘듭니다 자 이제는 진짜 마지막 3개입니다 3개 마지막 3가지 첫번째 이제 마지막 저도 지겨워요 부활주문서 잊지마시구요 레이더로드 꼭 들고가세요 꼭 꼭 우리 약속 자 그리고 보유효과 장비 링크 룬각인 보셨죠 다음은 진영입니다 진영같은게 보니 마륵집중 같은거는요 이렇게 마법사 소환사가 두개가 있고 탱커가 하나 있어야 돼요 네 성기사나 마음의 결속은 기본적으로 주는거고 여러분들 경험치 증가에 매우 좋구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진영을 찍습니다 지금 진영 포인트 보여드리는거에요 나중에 이거 다시 보세요 진영 포인트는 이런식으로 찍어요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갖고있는것들은 다 한번씩 썼거나 쓰거나 하는것들이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어 한 루비 한 500개정도 손해보는거지 그 이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중에서 뭘 써라 뭘 써라 이렇게 하기 싫어요 전 명령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하고싶은거 하세요 하지만 효율은 제가 산것들이 좋구요 요런거 다 똥이구요 똥이구요 똥 똥똥똥 똥덩어리입니다 네 이 중에서 필수라 할 수 있는거는 도전자 던전을 위한 불굴의 의지 그 다음에 일반적선은 화력의 지원 그 다음이 이제 일제사격 고기한기사도 마륵집중까지 다섯개는 추천드려요 이건 거의 필수입니다 네 필수에요 나머지 제가 산것들은 그냥 뭐 옛날에 좋았구나 옛날에 엄청 짜졌군요 그런겁니다 옛날에 좋았구나 지금 좋았구나 그리고 마음의 결속은요 이 캐릭터 레벨이지 캐릭터 경험치지 레벨 129죠 이 아래에 있는 이 도전자 레벨 129는 제 캐릭터의 경험치구요 아래 레벨 140 140 413은 이제 제 레벨이 아니고 제 도전자 레벨입니다 디아블로3의 전복자 레벨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의 결속 끄시면은 이 도전자 던전 가면은 일반 경험치랑 도전자 레벨 경험치가 따로 있어요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던전이 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우시면 돼요 그러면 413이죠 그러면 이게 1레벨 올라갈 때마다 이게 하나씩 줘요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한 효과입니다 꼭 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번에 주는 이제 악세가 이게 2년 전 건데 아직도 좋아요 하지만 최근에 나온 게 도전자 경험치가 60이나 증가하죠 사기죠 여러분들도 꼭 파밍하시길 바래요 저걸 구매하시면 좋지만 저는 구매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모험을 한번 돌아볼까요 도전자 던전 이제는 도전자 던전을 어떻게 도는지 그걸 공략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파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극단적으로 소환사 캐릭터를 힐러 장비 끼겠습니다 저는 지금 힐러들도 지금 일부러 지금 더 좋은 거 끼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건 완벽한 파밍 악세예요 이 악세사리들을 본캐 소환사에 끼면 효과가 적용됩니다 경험치 뭐 동료 골드 획득 뭐 동료 획득 장비 최고치 효율 도전자 경험치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죠 이런 세트를 맞춰야 되고요 똑같은 것들을 자 그래서 이걸 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39층에서 노가도 하고 있고요 현재 층은 최고층이 42층입니다 43층은 실패 확률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안 했고요 저는 불그레 의지를 사용하고 여기다가 공격력 올려주고 앞에다 체력 주고 나머지 잡다한 거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성공 확률은 95%고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39층 그리고 22층 뭐 근데 도전자 단전 공략은요 제가 따로 할 거예요 오늘은 이것만 해도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아마 여기까지만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영상이 의외로 너무 길어서 7시에 나가야 돼요 덱 상담 좀 하려고요 네 39층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황금기사단은요 제가 저번에 울티메이트 프로메트에서 샀었어요 그때 하나 더 추가해서 두 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무튼 두 개 있고요 하나는 복귀 저도 복귀했었어요 기사단 악세가 원래 최고 악세였거든요 어제만에 엊그제만 했어도 그래서 그거 하고 그거 기사단 악세 복귀 위조라면은 5만원 3만원인가 5만원에 복귀 위조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걸 샀었어요 제가 지금 이거 하고 과금 패키지 추창까지 할 거예요 그럼 거의 완벽한 공략이거든요 도전자 선전은 이런 식으로 소환사에 지금 풀강도 아니에요 12강에 반 아린 첸 모모 테디스로 가면 손 씹고요 도전자 스킬은요 우선적으로 체력 지능 힘 순으로 찍으면 됩니다 체력 지능 힘 그리고 민첩 그 다음이 적중 크리티컬 파워 방어간통 혹은 크리티컬 확률 도전자 기준입니다 도전자 던전 기준 무조건 이게 좋아요 방어도는 무조건 방어도 만땅 찍고 크리티컬 데미지 찍고 상태명이 찍고 회피입니다 회피는 필요가 회피는 적용이 안 돼요 도전자 던전은 1층부터 뭐 다 적중이 높아요 그래서 회피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정수 동료 골드 보석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잠든사기에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정도로 하구요 오크 성체 같은 경우는 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블랙헤븐 셀레네 첸 반 크로노스 성공률 100%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블랙헤븐이 없다 하시면 테티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테티스 네 셀레네가 없다 이온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돌면 오래 걸리니까 안 돌게요 이걸 도셔야 이제 이 스페셜한 암흑 마법 보유를 하시는데 이게 신규랑 복귀 유저분들 가장 주의점이죠 꼭 이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화력이나 뭐 불멸의 의지도 나쁘지 않아요 네 원래 저건 걱정 안해봐가지고 처음에 저 복귀했을 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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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못 깨가지고 1,2층을 못 깨가지고 저도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막 저분은 막 오크서 돌고 도전자 39층 한다 하우 그랬는데 저 역까지 크는데요 돈 8만원 지르고 아 11만원이구나 11만원 지르고 한 달 반 동안 역까지 왔습니다 저 그렇게 기반 튼튼하지도 않았어요 거의 1년 1년인가 2년만에 와가지고 기반 튼튼하지 않았고 저도 이렇게 막 독류가 많지 않았는데 이 정도까지 큰 거니까 여러분들 한 달 정도만 하시면 더 쾌적해집니다 저도 정상계도 올라오는데 한 2주 걸렸고요 충분히 즐겼고 충분히 재밌었고 충분히 많은 분들과 소통했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항상 봐드릴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친구 초대해주시면 언제든지 뭐 자리가 나면 받습니다 네 자리가 나면 이렇게 2일 이상 미접하신 분도 있죠 네 네 잘라요 그러니까 긴장하세요 가끔 1일로 잘라요 힝 자 이렇게 우정도 주고받으면 우정표도 쌓이죠 그 꿀팁은요 예 이것도 하셔요 매일매일 신발 많이 줘요 옛날에 이런 거 했는데 이젠 안합니다 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칼리돈 항상 빼먹지 마시고 후 과금 효율 패키지 상점 이거는 제가 지금 돈질라 형 이게 아니고요 효율로 따지면 일단은 지금은요 하필이면 이러면 용의 부족이 생겼기 때문에 이놈의 초월의 동료 선택권이 좋다고 장담 못 드려요 이게 주긴 주나요 악세 악세 주면 솔직히 말해서 원래 과금 효율은요 아크 좋을 동료 선택권이 제일 좋아요 이게 막 동료가 뭐 거의 100장 가까이 들어가고 정수가 1250개인가 들어가고 뭐 암충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는 엄청 좋아요 하지만 비싸고요 지금 하필이면 또 신규 악세가 나와서 만약에 신규 악세 주면은 이 루비 11,000개에다가 초월의 힘수 220개 골드 3억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데 고대 용의 부족은 지금 거의 필수라 아마 지르실 거면 루비 패키지를 지르세요 동료도 나쁘지 않고요 이게 40장에다가 혼 선택 한 장이라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과금은 본인들 알아서 신발 패키지는 갸똥이고요 그래도 살만합니다 일단 추천으로 하면은요 1빠다 악크초월 2빠다 루비 패키지 3빠다 요정 패키지입니다 솔직히 이건 0순위예요 요정 패키지는요 그냥 이건 효율을 따질 수가 없어요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좋은 거고요 그냥 루비가 하루에 또 뭐 거의 200개인가 300개씩 줘요 그러니까 이건 즉 한 달에 거의 만 루비 이상을 얻고 정수도 엄청 주고 그렇다가 신발 200개 300개를 소모하면은 또 초월의 정수 하나 주고 이런 식이라 다단계 같은 거예요 이건 거의 그냥 필수입니다 필수 저 이거 두 번 샀어요 자 뭐 주간 성장 뭐 이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효율 진짜 갸똥이에요 갸똥 갸똥 저걸 할 거면 차라리 이걸 사세요 네 트리플 동료 패키지나 네 신발 패키지 사세요 자 개장 패키지 보시면요 7항의 장비 조합 뽑기 건 네 추천하지 않아요 네 룬 강화 뽑기 건 네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굳이 둘 중 하나 산다 하면 무조건 룬입니다 7항의 장비는 언젠간 모이고요 강화는 어차피 한 10강 이상 되면은 효율이 그렇게 확진가지 않아요 그래서 룬 강화를 그나마 추천드립니다 이게 드럽게 놀라거든요 자 이것으로 과금 효율 공략까지 했습니다 자 0순위 요정 패키지 이건 그냥 있으면 대박인 거예요 그냥 거의 11만원의 가치 이상을 줘요 거의 진짜 이거를 가격으로 환산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25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율이 25만원 정도 돼요 계산해봤어요 뭐 매일매일 주는 정수 그리고 신발 스칼렛이 원래 신발 주고요 그 엘리고스가 이제 신발 소모마다 얼마씩 정수를 줘요 200개인가 300개마다 정수를 줘요 정수 하나씩 줘요 이걸 다 따져보니까 한 달에 25만원 가까이의 효율을 비교 아 창출할 수 있어요 비교는 이놈은 양했습니다 루비 패키지 솔직히 얘는 못 이겨요 이 효율은요 울강만 아크초월이 아니고 울강초월 동료 선택권만 해도요 이 패키지는 다 찌발릅니다 다 찌발라요 다 찌발라 네 이것 때문에 이게 11만원이라는 거 자체가 사기예요 너무 사기예요 이건 너무 효율이 좋은 거예요 이거 하나 뽑고 초월점수 300개 있으면 칠태라는 게 나오는데 고로 과금 패키지는 0순위 엘리고스 하지만 이게 유일하게 얘를 찌발를 수 있어요 네 유일하게 유일하게 이 44,000원짜리가 이 이 만 뭐 정수 11,000개 주고 막 어? 이런 애가 얘를 못 이겨요 근데 얘는 이겨요 그래서 이걸 추천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거 살 것 같아요 네 아 보여주면 안 돼 두 개는 필수 같아서 자 아무튼 여러분 추석차 보내시고요 저는 공략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요 공략을 할 게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뭐 동료 캐릭터별 뭐 어떤 게 좋은지 뭐 캐릭터들 스킬 뭐 성기사는 왜 좋은지 할 수 있지만 성기사조차도 필요 없고요 소원사만 키우세요 소원사만 이유는요 소원사 폐기 스킬이 적 전체 반의 물리대임제 5% 증가거든요 그리고 소원사 하나 있으면요 네 뭐 약탈전, 점령전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네 성기사가 가시긴 한데요 이제는 폐기가 생겼고 15왕까지 한다면 소원사가 짱입니다 범용성에서요 범용성 레이드도 돌고 몸도 돌고 모두 다 돌아요 소원사가 짱입니다 여러분 소원사가 되어라 광부가 되어라 현질이 되어라 칠탱이 되어라 대작팟이 되어라 라고 하겠습니다 아 정수가 만 전개가 아니고요 루비아 하지만 메타는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찍은 것도요 1년 지나면요 헤헥 이딴 게 어디 있어 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제가 한 공략은요 심지어 랭킹 뭐 15위 뭐 8위 였나 아무튼 까먹었는데 닉네임 언급하면 안되는데 언급하지 말라 했는데 아무튼 랭커 길드에 원래 저희 길드에다 랭커 길드 가신 분한테 여쭤봤고 많은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것만큼 효율이 좋던 게 없대요 지금 효율 좋은 거만 얘기했고요 이 이외에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게 많아요 꽤 있습니다 하지만 자질구리한 것들이 대다수고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견 의견이 분쟁한 것들만 한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던전 던전 도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도전자 이 39층은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최소치예요 최소치 이거 말고 뭐 폭시 이런 거 지금 다 안됩니다 폭시 막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저예요 최저 여러분들이 하기 제일 쉬운 거 제가 말하는 애들 4개 다 했잖아요 테티스 이거 하나 뽑으세요 그냥 우리가 같이 금방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공략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 방종 알았죠 알았죠 아니에요 방종하는 줄 알았쥬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까마귀 고기 먹은 게 체했나봐요 오늘은 일단 저녁 야 사서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있어서 30분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양치랑 어 옷만 빨리 갈아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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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7시 10분부터 30분까지 덱 상담 할게요 지금 공략하시면 감사하구요 정말 감사드려요 어 진짜 혼자 했으면 저 쪽팔려와서 놓친 거 많았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 밤 10시에 방송 또 합니다 행 그쵸 제가요 크로노스 셀렌에 디온에 다 해봤다가 테티스 길드 원본 추천으로 했는데 노광이어도 차이 날 거예요 날 겁니다 네 자 그럼 저는 빨리 씻고 연락도 해야 돼서 7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올테니 덱 상담 어 3번 하겠습니다 3분만 딱 3분만 위에 미리 말씀하신 분 하신 분들 죄송해요 오늘 집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와서 또 방송할 건데요 넵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넵 아마 11시에 올 수도 있어요 술약 속이어서 많이 안 마실 거예요 자 10시에도 11시 사이에 올 건데요 네 페를도 좋습니다 네 하지만 안정성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폐왕 강화가 약해서 테스트 해본 결과 해본 결과 테티울 95% 이상 성공 페르악 음 80% 제가 아마 룬 때문에 그런가 봐요 제가 횟수는 어 페르악이 2만회 정도 테티는 어 안 세웠어요 2만회가 아닐걸요 한 1.5만회 곧 아 넵 아 저 덱상담 할 거예요 15분 까지 다시 올게요 자 닉네임 적어주시면 15분에 덱상담 해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아마 늦을 것 같으니까 컨텐츠 좀 지루한 것들을 미리 해야겠네요 자 이거 좀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전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닉네임 계정하고 아이디 그냥 일반 지금 로그인한 거 마지막 로그인한 거 그 아이디에 적어주세요 가끔 검색이 안 돼가지고 시간 낭비할 때 있어서 자 그럼 1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닉네임 적어주세요 자 심심하시니까 이거 보고 계시고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뿅 장비 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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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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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ghborhood.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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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왕 순서가 조금 늦으셨는데요. 자 캐릭터 보시면요. 이미 소환사 10강 딱 좋으시고요. 나머지 했었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마법사는 13강. 자, 순서에 쓰기에는 애매해하여 쓰기에는 애매하죠. 좋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요. 셀렌에 있으시고 페르세스. 코르노스 악. 코르노스 악. 음, 근데 잠깐 보시니깐 이거... 마델님은 기억나는데 이거 헬리오스 이미 악강이시지 않아요? 근데 크로노스 쓰셔야 되니깐... 아무래도... 음... 데크가 우리네... 네, 신발이죠. 신발. 반이 없으면 태그 조금 분가능이죠. 분가능해요. 불가능을 그냥 분가능이 한 거예요. 쪼끔! 자, 일단은요. 데크... 크로노스 악. 조금 아까워서 저 같으면 데크 울 갈 것 같아요. 저 같은 데크 울 갈 것 같습니다. 데크 울이 날 것 같아요. 근데 크로노스 악강하면 지금 바로 오시긴 할텐데 왜냐면 데크가... 아, 크로노스가 좀 아직도 쓰이거든요. 아, 데크 반 하려구요? 역시. 역시 마딜님은 진짜 완벽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셨지만 지금 트루님 좋죠. 그, 트루님 혹시 어, 테티스 아니 아니 도전자 39층 잘 잘 돌아가셔요? 아까 보니까 100번에 3번 실패하신다는데 페르테스로 만약에 페르테스로 잘 안되시면 테티스를 추천하긴 해요. 저는 참고로 부활주문사 안씁니다. 저 원래는 부활주문사 쓰고 안쓰고 페르테스로 하면 승률이 진짜 엄청 낮았어요. 70%? 근데 부활주문사 쓰면 그때 90%? 그랬어요. 진짜로. 크로노스 울강쓸 때 그럼 3번 충분하죠. 그러면 그러면 굳이 테티는 안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뭐 충분하죠. 아마 룬 레벨도 있고 여러가지 땜에 트루님이 저보다 더 안정적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트루님은 트루님은 이제 신규 장비 맞추시는걸로 덱상담 찡긋! 혹시 모르니까 스킬 카드만 볼까요? 노 무즘 좋죠. 아... 발견했습니다. 아리는 음... 네 아시죠? 네 재빠른 보추나 재빠른 별화 데미지가 좋을 것 같아요. 재빠른 기본이나 어... 모모는 재빠른 랜덤 상당히 좋으신 것 같구요. 음... 챔... 재빠른 기본이 좋지 않을까요? 좋죠죠죠. 좋죠죠. 아! 참고로 레이드 어... 소환사 소환사 하실거면 무조건 소환사 사파티 네이버 카페에서 알아보고 하시는게 좋아요. 그거 아니면은 분가능입니다. 아... 지변보가 없어요? 재빠른... 이라도 있으면 추천드려요. 네. 지변보 맞죠. 네. 그게 최고죠. 하지만 저는 재빠름도 대체로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지기보나 기변보나 주룩 일단 모으셔야겠네요. 주루루루룩 일단 금방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제가 포켓몬고 할 때요. 저 빼고 백마귀 이렇게 잘 뜬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뭐 90% 뜬 적 있습니다. 그니깐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좋은게 잘 뜨더라고요. 확실히 많습니다. 저 옆에서 100% 뜬거 많이 봤어요. 그쵸. 장비템이 네. 아마 소환사로 힘든 것도 맞아요. 아 지금 말할렸데 맞아요. 아무래도 시즌4 장비가 너무 크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힘내세요. 충분합니다. 이따가 잘 때 아 방종할 때 이따가 저랑 같이 소환사 같이 돌리죠. 네. 이따 같이 하시죠. 여러분. 이따 4분 이따가 4분 받아서 튕기면 컷하는 방식으로 돌리겠습니다. 새벽 3시까지는 제가 돌리고요. 제 파티로 돌릴거에요. 아 새벽 3시까지는 제가 직접 운전하고요. 튕기신 분은 튕기시는 분은 과감 컷 일단 10시에서 11시에 집에 와서 넵넵 갓블레스님 저야 감사하죠.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가야되요. 프렐로트님 덱상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아크버스터는요. 뭐 7레벨로 나쁘지 않으시구요. 곧 있으면 7레벨 되시겠네요. 근데 7태량을 첸 밖에 없으세요. 지금? 밖에...라고 죄송한데요. 아무래도 소환사 꾸준히 키우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요즘 아니 요즘에는 하나만 일단 15부터 찍는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소환사랑 랑랑 아리나고 랑랑 있는데 꼭 아크버스 넣으세요. 점수 증가도 높고 애들도 스탯이 증가하기 때문에요. 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적 룬 도적 룬 주룩 아아아 잠깐만 큰일났다 잠시만요. 저 위에 위에 적었던거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안적었나? 적었어 이랬는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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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아 지금 위에 이거 복사고침 이렇게 한개 날라가가지고 자 일단은 아리나고 랑랑이신데 일단 무공 적중 안좋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재빠른 이런거 필요하구요. 일단 이제 벨로스 그만 맞추시고 이제 신규 장비 맞추시구요. 조금 민폐일 수 있어서 그렇게 해야됩니다. 와 무조건 랑랑은 지변보가 좋습니다. 대체는 지 기보나 예 지기보나 지기변 네 지능 기본능력 보수추대 뭐 지능 기본 변화대미지 정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재빠른 하면 좋구요. 근데 체는 보수추대 필요없어요. 실량이 높아야되요. 기본 재빠른 기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신게 반이네요. 반 반하고 딜러 아 근데 지금 셀레네가 울강이시네요. 셀레네는 굳이 악강하지마세요. 진짜 피추합니다. 어 그라일 울강 있으신 아 악강 있으시네요. 그래도 지금 그라일은 지금 당장 반하기엔 너무 아쉬운 딜러구요. 지금 딜러가 없어서 아직도 경쟁전을 쓰거든요. 아레나에서 아 이거 어떡한다 진짜 저 같으면 헬리가 있으셨나요? 헬리 헬리가 있으셨나요? 전 못 아 네 일단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일단 덱성담 빨리 할게요. 자 그쵸 자 지금 어 프렐로트 아 프렐로트님은 일단 장비랑 스킬 카드 어 급구구요. 축하드려요. 오 크카방지 축하드려요. 넵 승계 별로요. 티켓 남아두는데 루비 아깝죠. 네 한 세트만 해도 몇천 루비입니다. 아 아 그래서 필요없어요. 빨강옵션 4개 아닌 이상은 피추입니다. 네 자 일단은 빨리 덱성담 할게요. 네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4개면 추천 3개 관하여 자 일단은 어 무기만 네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렐프님은 데크 어 데크 반보다는 크로노스 크로노스 반 추천드려요. 그러면 크로노스 사용하더라도 그러면 크로노스를 사용한거더라도 더 좋을거에요. 왜냐면 크로노스를 사용 하더라도 아 별론데 왜냐면 어 일단 음 쿨감 효과는 챙겨야죠 보유 데크가 데크가 별로죠. 안녕하세요. 바나나님 반가워요. 자 이정도로 프로님 덱상담 덱상담 하고요. 더 궁금하시면 제가 어 제가 이따 와서 밤에 더 해드릴게요. 그쵸 태그에서 많이 썼었죠. 어 뭐야 이거 잠만이게 아닌 님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쵸. 자 이따 님 할게요. 시간이 좀 빨리 나가야되가지고 파켓몬 못 잡아도 되는데 약속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이게 진짜 잠만이게 아닌데요? 잠만이게.. 아 뭐야 냉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잠만이게 아닌데 님 안계세요 귀엽지 자 지금 안계시니까 예쁜 오로라님부터 하겠습니다. 잠만이게 아닌데 님 지금 없으시면 이따 밤에 할게요. 그쵸 크로 근데 솔직히 크로가 좋긴 한데요. 모모는 성기사를 강화해야죠. 모모는 성기사구요. 이게 아니고 자 예쁜 오로라님 바로 하겠습니다. 자 예쁜 오로라님 어 아름다운 오로라 닉네임이 이쁘시네요. 자 아크버스터 보시면요. 오 지금 칠태량 잘 넣으셨어요. 역시 제 방송을 보신거 같아요. 헉! 걷다가 아린, 첸, 모모, 랑랑반 와 좋습니다. 아크버스 엘레비지만 이정도면 그냥 든든하시죠. 제 공략을 미리 옛날에 얘기한걸 다 들으셨나봐요. 소환사 10강이시구요. 아니시면 뭐 카페에도 공략에 누가 올렸겠죠. 자 올린것도 봤어요. 저 그거 따라한거 아닙니다. 저 원래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일단은 마옵사 랑랑에 아린, 모모, 첸 반 있으시구요. 스킬카드 보시면 재빠른 관통 이것도 지변보로 바꿔야겠죠. 네. 변화 고정 데미지 충분히 좋습니다. 일단은 얘는 이걸로 끼시면 될거 같아요 당분간은. 자 재빠른 랜덤 추뎀 음... 충분합니다. 솔직히 힘이면 더 좋은데 네. 체력 충분합니다. 네. 충분해요. 아 이건 안돼요. 첸은 재빠른 기본 아님 기본 최대 무기 뭐 이런식으로 신량을 증가시켜야되요. 랜덤 추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반은 괴수 크리티컬 기본, 기본 변화 데미지 추천드립니다. 반은 그렇게 보스한테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아이가 아니에요. 케이베로서만 봐도 알 수 있죠. 버프죠 버프. 자 반은 조금 바꾸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지금, 오! 시청자 13분 좋아요. 10개 감사합니다. 대박. 아 넵. 너바이트님님. 급하게 올리셨네요. 자 보시면 지금 폐항은 잘하셨는데 문제는 어떤걸로 하셨는지 몰라요. 보유효과를 크로노스랑 하셨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혹시 오로라님 랑랑은 특별추뎀에 애매한데 다음추면 랑랑은 백강할거 같아요. 혹시 도전자 던전은 어 지금 도전자 던전 39층은 무난하시죠? 테티스 울도 있으시니 이게 중요해요. 물어봐야되요. 다 빼냈는데 음 그것도 나중에 공략 할거니깐 걱정마세요. 그건 아마 주말쯤에 할거 같아요. 네 일단은 어 칠태량들 어떤걸로 뽑으셨나요? 오 좋아요. 11개 감사합니다. 끝쯤 제일 좋아요. 제일 중요해요. 선택권 하나 하신거랑 나머지 어떤걸로 하셨어요? 정말 이게 아닌데 아 모르겠어요. 그럼 암흑방법으로 다시 그쵸. 암흑마고 네네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기억나시는거 그냥 하나 여쭤볼게요. 크로노스 헨리 뽑으셨었나요? 네 이것만 중요해요. 딴건 솔직히 필요없습니다. 플러스 카미 아 지금 플러스 카미 아니 모모가 카미는 필요없죠. 채널 선택권을 보고 나머지 다 만들었어요. 어 모모랑 반 어떤걸로 만드셨나요? 지금 데크있나요? 없네 크로노스 없으셨네 반은 데크고 아 네 열지앱이에요. 저 지금 빨리 나가봐야되는데 빨리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 제가 조금 급배송 그러시면 음 어차피 증명 깨실려면 괜찮아요 이게 증명 깨실려면 크로노스를 뽑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울강 까지만 네 당장은 당장은 법사 맥강용 애들은 혼 바꾸시고요 어 사제랑 꼭 랑랑 채널 맥강 효율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효율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효율이 어마어마해요 특히 채는 맥강 안하면 부활이 자주 안되가지고 아 그리고 크로노스 그리고 스킬 카드 그것도 제가 설정 조금 바꿨는데 일단 어 급해서 여기까지 상담하고요 부족한거는 또 물어봐주세요 노바님 바로 하겠습니다 아 딱 3개 있으면 딱 되는 시간인데 아 잠만 아닌데 아 잠만 이게 아닌데요 아 알을 빼먹고 싶구나 내가 빼먹었네요 아 이거네요 새사람교회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크버스터 1강이시고 아린 하나 있으시네요 네 크리오스가 우리고 단가가 좀 나오는거 같은데요 캐릭터 보시면 소환사 하나 딱 8강 딱 제가 상관 공격대로 하신거죠 아마 아린 이건 무조건 선택권 하신거 같고 셀렌의 아크라 받으신거 같아요 쓰읍 그리고 딴거는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뭐 받으신거지? 혹시 노바님 신규시면 어 셀렌의 악강 받으시고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하나 남으셨어요? 아니면 사전예약 쿠폰이 없어서 못하시나? 만약에 아 이게 골친데 이정도면은 차라리 모모랑 반을 아 타락이 있었어요? 아 복귀네요 아 역시 예리하시네요 혹시 이거 파밍을 하셨을래는 없고 그래요 복귀시겠네 복귀도 두장 될텐데 템작업 템작업 저 해야죠 안녕하세요 영준비 아 영준비트님 감사합니다 아 지금 빨리 나가야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빨리 씻고 나가야되는데 아까 대충 씻었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일단 노바님은 다들 식사하러 하시나보네요 노바님은요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게 진짜 제 추천은요 아 원래 이건 추천 잘 안하는데 크로노스 좀 힘드실거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 크리오스 크리오스 울강? 울강을 줬어요? 아 울강을 하나 줬나봐요 복귀는 그렇군요 이전되는데 490 루비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 노강이어도 뭐 그건 쉬우니까요 자 일단 음 자 아 잠시만님은 노바님은 크로노스 반 아니 잠깐만 헬리오스 헬리오스 모모 크로노스 반 그리고 블랙헤븐 첸 해야죠 어쩔 수 없죠 블랙헤븐 첸 추천드려요 헬리랑 크로가 엄청 멀고 힘드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바로 안해보시면 안하시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점점 더 힘들어져요 어 왜냐면은 원래 같으면 차라리 뭐 차라리가 없어요 지금 아예 없어가지고 차선책은 그쵸 근데 트루님 부자셔서 흥 흥 자 일단 노바님께서 차선책은 카미 아크 모모 데크 반입니다 차선책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모모 아 헬리 모모 어 크로 이거 뭐지 크로 누구였지 반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아 지금 매티스도 지금 애매하시고 지금 너무 애매한데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낭랑을 화엘로 조금 이온을 이온을 누구냐 블러드 윈드로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저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빨리 나가볼게요 도움 혹시 부족한 것 같으시면 이따가 밤 10시 에서 11시쯤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시름레알인성님 난막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지금 제가 나가야 돼서 이따 밤에 다시 킬게요 도래 300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덱상담할게요 자 그러면 어 많이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지금 어쩔 수가 없는게 이거 말고는 지금 장비 악세는 그냥 뚫어놓으셨는데 다 뚫어놓은거 맞고 자 여러분 공략방송때면 조금 시간이 별로 없네요 원래 덱상담을 한 1시간정도 하려 했는데 의외로 오래걸렸어요 네 멘트를 미리 한번 쳐봤는데 몇 가지 또 빼먹었더라구요 텍스트창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이 영상은 제 공략한 영상은 편집해가지고 내일 올릴거에요 네 내일 그리고 아마 내일 모레 토요일이나 내일이나 아 내일은 힘들거 같아요 뭐 토요일날 제가 이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어 낮부터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밤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이만 뿅 너무 빨리 가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카톡보고 난리나가지고 지금 알람 꺼놨죠 가보겠습니다 이만 뿅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감사해요 다시 돌아올게요 빠빠 cia 축구 지их ing